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날의 해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재해 서바이벌부터 들어가고 이거는 인원에 인원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와 그냥 사람이 많네 포토스맨님과 안녕하세요 오늘 가볍게 로블럭프로 단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킨이 이쁘네 맨날 로블를 하면 이게 국물인가? 뭔소리에요 맨날 로블를 안하죠 채팅창 안떠요 감사합니다 채팅창 제가 꺼놓은 것 같아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게임실가 너무 커요 줄이면 돼요 짠 천재죠 뭐야 야 로블를 돈 많이 쓴게 보이는데 자 저게 B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 저건 B가 아니에요 이건 B가 아니야 B가 아니지만 내 여기 있는 이유가 알려줄게 더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신병 신병 신병이 뭐야 회오리가 질겁니다 회오리 비네 야 잘 있었다 딱 여기가 딱 적당하죠 비올땐 고티나리와 함께 이 접촉한 누가 바부씨에요 바부씨는 없어요 네요 음 예측 예측을 잘하는 고티나리 견주 자 점점은 크게 변하고 있죠 진묵하게 변하고 있고 저 혼자 여기에 있죠 지금 자 저게는 무너지는데 여긴 무너지지 않아요 자 자 다 무너지는거 보이시죠 여기만 안 무너집니다 멋지죠 여 клуб 여 오오 잠깐 잠깐 워와wow 진정boy 의자에 앉을때가 anthhh 오케이 나가도 죽을거야 이제 자 저기 비와가지고 미친 사람이 있어요 예 비위올때 비 맞고 저렇게 다니다가는 저런 꼴을 봅니다 맞죠? 이렇게 살아가는겁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야 딱 봐도 돈 많이 쓴게 보이죠 지금 자 이거는 다들 집 안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이 나무가 제일 안전합니다 이 나무가 제일 안전해요 왜인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 가운데 뭐가 생길거에요 뭔소리에요 멘티스 닉코 안녕하세요 자, 저기는 부너지는데 이 나무만큼은 멀쩡할 겁니다 보세요 자, 이 나무만큼은 멀쩡할 겁니다 보세요 자, 봤죠 장애물까지 막아줬어 이 나무야말로 진정한 찐입니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앰 이 나무가 진정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셈 맞죠 모든 건물들이 다 날아가고 모든 건물이 다 있어도 이 나무만큼은 안전합니다 야, 무섭죠 무서울때마다 고신랄이 옆에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 레벨 신도 막을 수 있는 고신랄이 고신랄이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맞죠? 다 무너지고 다 돌아가셔도 고신랄이 죽지 않아요 아, 봐요 야, 저기 난장판이 돼도 고신랄이 이 나무만큼은 안전하다 네 자, 봐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제 서바이벌엔 고신랄이 옆에 있으면 안전하다 라는 통념이 다들 있어요 어디서 들은 거냐고요? 네, 제가 오늘 만들어낸 거예요 들치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픈 이어 마우트 아이고 판다님 돌아가셨죠 겸손한 본사 자, 다들 다들 통념이 있어 이 높은 건물에 올라가거나 이 건물에 있어야지만 다들 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 자, 안전지대를 보여드리죠 이 건물은 안전하지가 않아 자 그래 이 나무로 정했다 자, 여기 여기 안전함이다 여기 뭐야 이 워터님 누구지? 왜 나를 알고 있는 거지? 왜 나를 자꾸 미는 거지? 아, 진다람보라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르더고스맨의 말씀이시고 시발이 형합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자, 이 나무가 안전하다는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봅니다 여러분, 태풍이 아니다, 올라가야 된다 잠깐 야, 나 지금 올라가야 돼 야, 이 사회적 통념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가나가는 예 사회적 통념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뭐 해보고 자 가장 높은 곳이 안전하다 이맛이에요 화요인이 고아, 안녕하세요 자 자 이렇게 쭉 누구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이거 절대로 안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 예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예 제가 캠페인을 한번 벌였습니다 예 야, 되게 어렵다 홍수 어떻게 잘라납지? 따난난난난난난난낼 음 컨트롤하시지? 생수 모르시나요? 누구지? 어떤 생수를 얘기하는거야? 아 동원 아 동원님이세요? 자 저는 겸손하게 여기 올라가 있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 더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면은 적당합니다 네 다른 건물들과 달리에 되게 겸손한 건물이죠 아이원트 핑크크라운 그래서 드렸잖아요 핑크크라운 삼도 예 흐흐흐 왜요? 맞잖아 야, 여기 안전합니다 여기 안전해요 네 큰곳이 안전하다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고스나리가 있는데 계시면 됩니다 아니 왜 다들 무섭게 무서워하세요 아니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니까 왜 에너지 깎고 다 들어가시는거야 절대 안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안전 보여드릴게요 자 안죽은다는거 제가 증명해드릴게요 이제 이제 그 메테오는 고스나리를 피해가요 네 보게요 메테오는 고스나리를 피해갑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와바 맞죠 안전하죠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져도 이 건물만큼 무너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죽겠다 저렇게 점프하다가 맞고 맞고 죽지 자 잘가요 네 아 젠장 저 메테오가 사람을 찢었어 씨 젠장 저긴 안전대가 아닌가 눈여하니 고아 안녕하세요 3.4 그러니까 4점 만점에 3.4죠 네 뭔 선이에요 고스나이는 과학이네 뭔소리에요 100점 만점에 3.4에요 무지개 놀이기구다 다들 그러면 놀이기구 한 번씩 타겠지 봐바 통념이 그래 다들 놀이기구를 탈거야 다들 놀이기구를 탈거야 다들 놀이기구를 탈거야 놀이기구가 제일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자 자 놀이기구를 다 타실거야 하지만 이 대기전수 걸 이렇게 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수 아니겠지 놀이기구 타겠어요? 자 소소니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하시다가 고스나리의 크림드입니다 유튜브 당일께 유튜브 구독 한번 시들러하시면 가만히 찾아드리겠습니다 비오자 비오자 이거 야 저거 저거 어디 부자집니다 이제 부자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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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피할 방법이 없네 잠깐만 비를 피할 방법이 없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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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샤었요 샤 샤어요 사라쌤.? 도시나리 유일하게 사라쌤." 다들 peacockahet unas 줄어요 숙 쟈라 안줄거에요 아 쩄 바바요 놀이기구 다 실어지잖아 교를 샤하는 사람 도시나리 한명군 맞죠? 맞죠? 이게 바로 나는 전철이다 아이엠 레전드 네 아이엠 레전드 내가 이러지 왜 자꾸 달아 아이엠 뭐야 와아 마지막이 죽었어 와아 아 잠깐 마지막이 죽었어 아 아 젠장 누구야 누가 나 미는거야 자꾸 아 마지막이 죽었어 아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에이 아싸 미션 성공 미션 성공하면은 고피나리한테 어 돈을 주셔야죠 돈 주셨구나 로켓발사 다들 로켓발사에 성공하면은 성공하는 줄 아는데 나는 절대 그런거야 헌옥되지 않는다 아직 안나온 재난이 있어 여기가 제일 안전해 자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토네이도가 나올거에요 간원 가운데 토네이도가 나올거에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이럴수 아 이럴수 봤죠? 화산이 폭발했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가요 결국에 아인 레전드 찍습니다 봐봐요 얘가 제일 안전하다는 사실 아이고 고피나리 괴롭히다가 한명 사망 자 가만히 있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네 고피나리 옆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정서를 제가 지키도록 하지요 네 맞죠? 지금 방금 화산이 제 옆에 바로 지나간거 봤죠? 너 화산이 절 피해간다니까? 어쩔수가 없어 네 안찍어줄거에요 왜냐면은 저는 거의 죽어본적이 없기때문에 자 다들 다 쓰러졌어요 맞죠? 맞죠? 저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 화산 한번 밀고 가면은 저 사람들 밀려 죽습니다 이제 봐봐요 봤죠? 오 뭐야 봤죠? 봤죠? 화산재를 피하는 샤 화산재가 피해 피해주는 샤나이 고피나리 화산재가 피해주는 피해주는 스트리머 고피나리 봤죠? 포는 아싸로 하겠습니다 화산재가 피해버리는 클라스 아싸 고피나리 선수 네 좋아요 로켓발사 또 네? 저는 해코한테 끌려갈 만큼 그렇게 실력있는 스트리머가 아니에요 자 자 다들 이번에는 아 전파인은 어 위험했으니까 다음파인은 저기가 안 위험할지 모르고 안 위험할 줄 알고 저기로 올라갈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통념을 깨버려야돼 왜? 저기가 제일 위험하거든 이번엔 토네이도일 수 있거든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떨어지는 순간 다 죽는데 저거 야 화재 화재났죠 지금 와 올라간다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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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얼른 가버려요 얼른 가버려요 저기 수학여행 얼른 가버려요 수학여행 자 안전하죠 이 불이 여기까지 안옵니다 예 올까요 과연 어어 워터닛 밀어주시는데 밀어주시는데 오 봐봐요 화재도 피해주는 워터디 워터디 땜에 죽을뻔 했어요 어 뭐야 수소님이 뭐야 이 사람 그거구만 자 삭제하세요 그 차단 하세요 차단 아예 그냥 저기 수소 이분은 아예 그냥 아예 퇴장시켜버려요 예 연구컷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이해가 안가 아니 그 귀한 시간을 그런데 이런 사람 괴롭힌 데 투자한단 말이야 차라리 고스나리와 같이 게임하면서 어 고스나리와 같이 어드벤처를 즐긴다던가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아니 이 구름이 온다고 다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소리에요 그니까 맞아 나도 쌍룡 나올 뻔 했어요 어허 제 투네이도가 붑니다 여러분 투네이도에요 투네이도라고 투네이도야 투네이도 어허 비가 아니라고 맞죠 이제 쟤까지 맞춰버리는 미친 스트리머 쟤까지 맞춰버리는 미친 스트리머입니다 예 쟤까지 맞춰버렸어요 맞죠 쟤까지 맞춰버리는 스트리머 역시 이거 뭐 숨길 수가 없구만 네 고스나리 플래그 때문에 죽었네 쟤가 뭔 플래그를 세웠다 그래요 예 자 절대 피해지죠 절대 저를 맞출 수 없으셈 저 건물이 저한테 절대 안올거셈 정말 쫀다 와 정말 영혼이 없다 저 말이 왜 이렇게 영혼이 안 느껴지지 와 배찌님 말에 저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 지금부터 가만히 있게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애초에 네 저는 애초에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애초에 가만히 있었어요 에이 그럴리가 저는 절대 날라가지 않아요 밀지마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밀지마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워터님은 날라갑니다 거기 있으면 맞죠 아 숨길 수가 없네 에이 전 필요없어요 뭐가 필요없다는거죠 뭐가 뭐가 이게 자꾸 박힌거 같다 뭐야 화산재가 박혀있어 아니 올라가서 진짜 야 화산재가 박혀있잖아 박혀있었네 에 이거 뭐야 이거 박혀있는데 에 뭐야 이건 사람이야? 움직이는데? 저는 만들지 않았어요 저거 놀이기구 타는거 궁금하다 제가 놀이기구 좀 타봐라 놀이기구 타봐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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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이네 규정먹어서 아 그래요? 그런가? 고스넬이는 실제로 대두가 아니라서 별로 가뭄은 없지만 어허 이러면 안전진에 제가 세웁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여기 끝에 끝에가 제일 안전합니다 고스넬이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아직 캡을 키지는 않았지만 소두까진 안해도 대두는 아니라고요 끝에라고 들어버린 이런 짜란 짜란 자 끝났죠 이건 뭐 절대 고스넬이 나락 나락이 아니고 벼락 오지 않습니다 야 고스넬이 3층석탑 예 고스넬이 3층석탑 예 무담보 고스넬이 3층석탑 음 대두 아스트도 안갔어요? 대두 갔을텐데 네 로블 차원 아닌 비슷할거에요 네 제가 로블계의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레볼루션 네 로블계의 레볼루션 고스넬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로여야 될까 심각하는 고스로 해야겠다 오케이 심각하는 고스 좋아 심각하는 고스로 네 이 작품을 심각하는 고스로 하는거야 좋아 보스나리 추방 혁명이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보스나리는 추방 당할 정도로 그런 핵을 씻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나갔네 나간건지 추방이 된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전설이 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진짜 진짜 아쉽게도 이제 주말에는 요새는 방송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적했음 무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켓발사 이번에는 통념을 통하는 그겁니다 자 로켓발사 아 이거 뭐 숨길 수가 없네요 어? 통주인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놀래 뭐야 어 헤일이구만 헤일에서 참는 살아남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헤일 오잖아요 다들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다고 생각을 해 왜? 왜? 왜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다고 생각을 해 여기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기 좀 죽지 않아요 봐봐요 와라 와라 아아아아 이게 뚫을 줄 몰랐네 뚫을 줄 몰랐네 예 뚫 죽어라라니 아니 다른 방송 가면은 막 스트리머님 막 사랑해요 막 스트리머님 죽으시면 안돼요 제가 막 지켜드릴게요 그러는데 여기는 막 선이 막 뭐 2023선이 있고 막 선이 2023이구만 올해 올해 선만 그냥 2023만 넘었고 막 고스나리 죽어라 막 이러고 막 유일하게 찍기 맞아요 판다님 어디 계셨어요? 판다님은 본적이 없데요 여기서 산딜리 고아 안녕하세요 산딜리 우리 이제 연습하죠 같이 컵헤드 나 지금 그때 같이 하고 충격 먹었어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연습할거야 진짜 내 실력이 그렇게 다운됐나 하면서 뭐 뿌테도 연습해줘요 뿌테도 받아야되는데 리카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방송이신것을 환영합니다 페오님 고아 안녕하세요 어 아니 이렇게 질척 대변에 고스나리가 좋아합니다 아이고 방송처리가라 급시청자가 하는 방송 웰컴드터더 고스나리와 시청자 방송 하하하하하하 네 친출 걸면 돼요 나리고스 보이시죠? 나리고스 안보이네 여기네 나리고스 친출 거시면은 제가 바로 수락해드립니다 나리고스 바로 보이시죠 자 다들 집안에 들어가면은 다들 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 왜 왜 왜 얼마나 있으면 자동완성에 저기 뜨지 그만큼 고스나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감싸주신다는 그런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말이 잘 안나와요 네 고만 떠도 고스나리 대신 고발실모가 먼저 뜨는 당신 네 고스나리를 그만큼 증오하고 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은 지금 올해 올해선 나오겠어 올해선 2023편 저 뒤에 햄버거 날라가는데? 네 뭘소리에요? 시청자가 많아요 왜그래요? 메리더 반이 없어요 아 소드딜러니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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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님 여기 있으면 죽을거 같애 좀 약간 운들기겠습니다 저분은 면역 저기 그 면적이 커가지고 금방 죽을거 같애 여기 죽겠습니다는 예 저런 말은 시청이나 청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잠시동안 동영상을 시청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치 네 자 절대 건물들이 피해주죠 자네들이 피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드디어 저 1600 팔로워 스트리머가 됐습니다 축하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 영상 다른거는 이제 좀 플레이 영상으로 좀 올리려고 해요 이제 예전 게임이라든가 솔로게임이라든가 그런 영상도 올리려고 하고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많은 망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게임 공게임 공게임하면 또 고스날이지 절대 놀라지 않는 두개의 심장을 가진 스티머 저는 절대 놀라지 않아요 네 저는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프레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전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들 봐봐요 이 구름이 온다고 해서 다들 빈 줄 알고 있는가 본데 이번엔 비 맞는 것 같아요 좀 여기 아까 올라가 있겠습니다 비가 맞으니까 오히려 예 높은 데에 올라간다 예 발상 자체가 아주 그냥 혁신적이죠 이게 바로 로블러 속의 혁명 스크리머 오프나리 아무나 따라할 수 없으셈 올라갈 수 없으셈 다 올라왔는데 나만 몰라가는 셈 나도 올라가고 싶으셈 어 오케오케오케 아 나 저기 올라오고 싶은데 지금 워터닝은 가렸다 자 이거 비에요 비 비 비일 수밖에 없죠 아니네 번개네 자 번개면은 안쪽에 안전하다고 하시는 분들 바깥쪽에 제일 안전합니다 자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봅니다 도시나리가 있는 장소가 제일 안전합니다 아 뭐 기본이죠 뭐 이제 아 이게 2년차 스트리머 2년차 2년 된 스트리머인데 이 정도 감은 있어서야 어 어디가서 어 아 저 스트리머예요 뭐 제가 자랑하면서 다니실거예요 다른게임 좀 하고싶은데 다른게임 뭐가 있을까 절대 안맞춰 다같이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다른게임 뭐가 있을까 깜짝이야 페오님 아 너 페오님 지금 순간 채팅보고 깜짝 놀랬어 페오 골슨님 저랑 여자친구 한판 하실냐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랬네 와 어전시합 어전시합이구나 깜짝 놀랬네 순간 고백받은 줄 알고 두근거렸습니다 창보로 가실대자문 골슨님이 남자예요 저 남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거 누구야 이 분 누군데 이 고슨님이 아는 것처럼 이게 질척질척거리는 거야 어전시합이 아니 어전시합 뭐 어떤거 1대1게임도 괜찮아 그러니까 1대1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대전 게임 같은거 이런것도 괜찮고 게임 추천을 이것저것 보는데 딱 이거다라는 게임이 보이진 않아요 네 디코 안하시나요? 할까요 말까요? 난 말고 싶은데 어차피 해봤자 아 고바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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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 같아서 네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디코 안키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쿨 크로스쿨 냉전하시 냉전이요 제가 유일하게 안하는 냉전중이 하나인데 이번에는 바이러시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람들 많은 곳에 좀 피해줘야돼 안한다면서 들어오는 것 봐 흐하하하하하하 이게 바로 능지죠 능지 안한다고 하면서 네 먼저가서 기다리고 있기 네 아 받아달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유튜브 구독시 한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받았어요 네 몇판하고 일단은 쟁가하면서 저기 다른 또 게임이나 있는거 한번 친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지진이면은 지진이면은 오히려 네 밖에 있는게 안전합니다 자 봤죠 떨어졌뻐랬다 참고로 저거 그 흔들리는 발판 밟으면 아 진짜요? 발판을 안밟으면 오 잠깐 아니 아 저렇게 떨어질진 몰랐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다들 들어오셨잖아 아 가리지마요 누구야 누가 자꾸 나 가리는거야 나 이것을 보고싶은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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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선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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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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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풍이 늘어날 것 같다 이제 풍을 개인적으로 가는거라서 풍이 우리 이제 풍 프레젝트 해가지고 고스냐한테 풍 100번 먹어요 먹여요 막 이런식으로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우와 우와 2023이 지났잖아 2년 뒤 2년 뒤 고스냐니는 100만 유튜버가 되있을거고 고스냐니님 사랑이요가 되있을거 고바스보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로 나오지 않을거라는 상wers 잘생 상상을 해 봅니다 뭔소리에요 그때로 재이런게임류가 아니고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혼자 쉬하는게임을 하다가 이제 받을게요 한 벚같은 그 그러면? 우리가 대형인가요? 뭔가 그 말에 지금 가시가 있는 거는 제 탓인가요? 제 기분 탓인가? 방금 그 말에 가시가 있었죠? 왔다가 로켓 타면 안 될 텐데 저거 날라간다 지금 누가 지금 작동할 거라고 에이 눌러버리니? 저거 타면 죽잖아요 알아요 날라간다! 잘가! 잘가! 바이바이 저거 어디까지 가 저거 이제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끝났어요 네 지켜보셔야 됩니다 바다 지하로 추락했어요 이제 자 메체오도 피해보이는 고스나리 자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고스나리가 위 고스나리 위치가 제일 안전하다 가 Kings 자 발판이 저렇게 떨어져도 아직부터 알 수어? 이렇게 탈 걸 그랬나? 에이 가 봐요 안전지들을 벗어날 수는 없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슈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오 고슈나리의 크림이네입니다 빨리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을 안 누르는 거야 다들 굳이 누르셔가지고 한 분이 고슴 했잖아 푸우 캔맨 웰컴 투 마이 브로캐스트 디워더 플레인 로블러스 위드 미 플리즈 에드 마이 아이디 마이 아이디 이즈 나리고스 굿모닝 뷰티풀 레이디 어이? 아임 나 레이디 아임 맨 아임 뷰티풀 맨 노노노노 레이디 레이디 마이 닉네임 이즈 핸섭 노노노노 야 코리안 페이머스 스트리머 어? 오오 으윽 떨어지잖아요 깜짝 놀랐네 떨어지는 노래 아 모든 것이 귀찮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슈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오 고슈나리의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이즈 필라이크 마이 브로우 캐스트 플리즈 아 사스 크라이 마이 유튜브 채널 라잇나우 지금 누르라고 강의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모든 것이 귀찮아님 뭔가 아이디가 귀찮아 보여요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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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야 죽을 뻔했다 이번 재해는 아유 뭘까 자 이번 재해는 태풍이에요 다들 구름이 온다고 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저 가운데 태풍이 봅니다 이제 아니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야 어? 아니 아직까지 고슈나리의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고정관념으로 게임을 하신다고 비가 아니에요 태풍이라고 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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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은 줄 아네 아우 씨 역시 고슈나리는 고버스고요 우와 우와 이거 죽은 줄 아네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끝나고 나서 쟁가도 할 거예요 일단은 대표 게임 두 가지를 할 거고 아이디 침투 나리고스 침투해 주시면 바로 제가 친구 추가해 드리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영상은 유튜브도 올라가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슈나리에게 엄청나게 편리니까 꼭 한 번씩 고슈나리는 다른 아이디고 나리고스 해야돼 나리고스 해야돼 나리고스 해야돼 나리고스 해야돼 여기 보이시죠 자, 이제 한번 박혀 여기 나리고스 해야돼 나리고스 해야돼 나리고스 해야돼 여기 나리고스 해야돼 여기 나리고스 해야돼 나리고스 해야돼 대찌리 감사합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야 가끔은 이런 허당기 얘기를 해줘야 어, 이 스티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게임 플레이를 같이 할 수 있겠다 라는 네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슈나리가 트여히 트여히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자기 환리화를 하고있습니다 야..어떻게..내방형인데..적이야 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18핌이 18분이야 이거를 그냥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은 어 18이 아니고 그..식..뭐가 되기 때문에 에 판다님 판다님 자..친추 거시면 됩니다 거셨으면 말씀해주세요 다들 오셨구만 드디어 아니 저것은 재밌어보이잖아 재밌어보입니다 재밌어보입니다 야 또 구름이 오죠 이번에는 피할때가 없어요 비면은 아니 저..비면은 그죠 아니요 친추 안왔어요 다시한번 해주세요 나리고스 아이디 친추 해주세요 햄피치님 햄피치님 우와 안녕하세요 자 이 고스나의 동작에 제가 서있겠습니다 자 저는 위대합니다 예 뭐야 아 뭐야 이거 사람이었잖아 위대합니다 네 저는 위대합니다 아 뭐야 저는 위대해요 네 위대한데 왜 내 머리에 다 있는거야 아 블리 자든데 피하는거 아니 이 가운데서 피하는거 보여드리자 어 잠깐 네가웃 pom 네 물 fucking 왕 신나 으아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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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 자ㅌ 강아지 돈은 못띰럭 오오 wyn 아 옵 수하하님 고에 doct 안녕하세요 아 골스날리 당그만 집구속만 박혀있는 그런 스프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구석을 transplantingми 지금 이분들이 밀어주시는거에요 이분들이 이제 구석에 밀어주는거고, 저는 절대 구석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추가가 안보내주는데, 그러니깐 나리로스 침투하셨어요? 아까 저기 그 대찌님께서 보내셨던거, 침투 한번 다시 해보세요. 와 진짜 안 부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왜? 왜 오리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구독 안 눌러서 그런거 아냐? 유튜브부터 구독 눌러주고 다시 해봐요. 이러면서 유튜브 공부하기. 누가 골스날이 히키크모리인데 왜 그래요? 왜? 누가 히키크모리에요? 골스날이 히키크모리 같아요? 정확한데? 예리한데? 역시 극기구청이야. 예리한데? 다시 한번 침투해봐요. 네. 보고있어요 계속. 저는 히키크모리가 아니에요. 물론 집에 있는걸 좋아하는 스킬머기네. 나도 집에 있고 싶긴 해. 휴가 때 어디가세요? 당연히 방콕이죠. 집이 최고입니다. 나가면 돈이 끼지. 힘들지. 피곤하지. 나리고스가 침투가 안된대요. 어떻게 해야돼요? 가끔 이런거 하고 있나? 그러게요. 침투가 다 될텐데? 내가 조종할거야. 내가 조종할거야. 내가 조종할거야. 내가 조종할거야. 내가 조종한다. 자 이번엔 태풍입니다. 디코 어딘가요? 디코. 느낌표 디코 치시면 디코 위치 뜨고요. 느낌표 디코 치셔가지고 사실 규칙병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약속 좀 지켜주세요. 안녕. 자 유튜브 구독을 고시나리 생명축으로 왔습니다. 꼭 구독 눌러주세요. 폭풍. 태풍 불어라. 불어라 태풍. 불어라. 다 날아가버려. 다 날아가버리라고. 날아가버려. 태풍. 태풍. 날아가버려.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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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가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때가 없여요! 아아악! 고바쓰보 야야! 무너진다! 진짜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골쓰나리가 일부러 죽어준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구만 네 니 안될 것 같기도 이제 저기 외국분들은 되게 궁금해할 거야 아니 도대체 뭐길래 고바쓰보가 저렇게 뜰까 골쓰나리 고바쓰보가 왜 저렇게 뜰까 아무도 모를거야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별명이 고바쓰보이기 때문이야 야 나 딸피로 살았다 여어어 역시 글씨도 첨 자아 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장점은 널 다른거고 단점은 화장실이 없어요 네 좋아요 맨날 그렇게 잘생겼다 뭐야 발이 하나 없어 어 아이디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모든 것이 귀찮았니 아이디가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꼭 해드릴게요 아단 어? 한글로도 돼요? 이거 뭔지 했니? 쓰나미인가? 쓰나미 아니야 이거? 쓰나미 아니야 이거? 보니깐 쓰나미 어 잠시만 나 죽었어 아니 친구 추다 친구 추구하다 죽었어 와아 와 어떻게 죽은거야 나 어떻게 죽은지 보지도 못했네 네 고소나리님 고소나리님 고소나리님은 그냥 직격으로 맞은거 같은데요 없는데? 아담 없는데? 아담이 어떻게 쳐요? 아담 안되는데 영어로 아담 어떻게 치는지 알려줘요 그 안떠도 안떠요 그 아담은 그 안떠도 안떠요 그 아담은 고소나리님 고소나리님 저 유성우이꺼 보고 집으로 안뜨는데? 안떠요 친구가 어 떴다 됐다 떴다 떴다 됐다 친구 추가했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네 들어와요 됐어요 이마도 틀리고 있는데 어이없네니 또 버려줬어요 자 이렇게 유튜브 홍보를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왕입니다 네 중대장은 오늘도 실망했다 늘었다 됐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위비 위베 잘 들어온 아 대찌님은 수학여행 어디로 가세요? 유영 스프레인 수학여행 아 맞다 묻는게 아니라 마 로마필 수 있지? 아 왜그ре여 아니 대빠지 본줄 알았잖아 깜짝놀래요 가고 3일차 때 문경 셋째 세트장 간대요 야 학교 가는걸 놀러가는거에요 야 어 저 수학여행 숙박형 처음가봐요 나리님 아 진짜요? 네 잘 다녀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요 그건 좀 네 소통력 맞아요 맞아요 고시나리가 까이는거 같지만 이래봐도 소통입니다 네 여러분 고바시고 변나태리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소통이에요 여러분 네 오히려 고스보다 고스 그 디코박 매니저들이 더 많이 주둔하는 디코박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 못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매니저분들이 많이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쟁간은 언제쯤 할까요 한 세편만 더 하고 하죠 뭐 네 고바스보 변나태리 이렇게 불리는거 보단 고스 바보 변태나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심이 규정을 먹는다니까 또 3층 석답이다 이거 6층 석답 가능한가? 네 올라가서 3층바나태리 3층밖에 안되겠지? 이러면 도전하시는 분 온다고 자 올라가봐요 네 승겨빠의 닌 네임하고 그거 승겨빵에 맞게 적으셔야 돼요 네 양식에 맞게 아니지 아까 너 유성호에 유성호 뜨고 나서 내가 집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장... 장애물에 걸리... 승계에서 날아가 버렸어 또 또 아 진짜요? 아까 친추한다고 보지를 못했어 젠장 고스나잉은 아마도 직경 가졌을걸요? 어... 오오! 4층 석탑 됐다 문제는 석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돌... 돌입니다 돌 네 돌... 저기... 돌이랑 헤드 합작져 돌헤드 스톤헤드 네 여러분은 스톤헤드입니다 스톤헤드 아니에요 스톤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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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층 석탑 가능할까요? 없나요? 올라가라고 이렇게 옆에까지 있는데 야... 물 잔해 다 없었는데 어 루피다 오... 루피다 루피 맞죠? 루피 맞어? 루피 직군 좀 이상한데 어떻게 맞어? 가이저 고우니 오리아와 나르 루피 아 저기 올라가볼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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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왜... 왜 죽은거야 아 괜히 한번 올라가본다고 올라갔다가 안올라가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네 아... 와 몇초만 걔 한 명 생졸자로 할 수 있었는데 아... 댕어부라네 역시... 나리님은 고스... 고바스보야 아니에요... 이 고바스보의 원을 모르시는가본데 지금은 안오시지만 어... 어느 분이 어? 고스나리가 워낙에 어 천재나... 천재기 때문에 바보다 라고 해가지고 고바스보라고 지은거에요 여러분 자 아무도 믿진 않으시는데 예 아무도 믿진 않으시는데 맞아요 범죄님 정말 사실이에요 네 FBI도 알... FBI 혹시 그... 그 뭐지 그... 천재 혹은 바보할 때 그거 바보였나요? 뭔소리에요 그럼 부모님 못하는거 하잖아요 오늘 이거 황산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모래폭풍 모래폭풍 이거 황수 아닌가? 들어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내가 모래폭풍이에요 이거 안들어가면 장애물에 뭐... 뭐 낡아가는거에요 나는 죽어 아헤 자... 여기 안에 아주 좋아요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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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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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님 이렇게 숨어져야 어 고인물 소리 됐습니다 여러분 어 FBI가 고스나이님을 잡으러 왔나봐 FBI가 잡으러올만큼 잘 유명하지 않아서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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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와 어 어 야 ST All 어 이거는 지지ниц 아이 박상 범죄님 저 잘 선택 한 수 왜 이렇게 구실 보이면 돼 사과야무지다 아단님이 사과야무지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뭔가 느낌이 컸다던데? 뭐야? 뭐야? 왜? 왜 떨어진거다? 아 진짜 안 날아가는 거고 열심히 했구만 나 왜 날아갔어? 아 몇 척만 더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왜 날아가는 줄 알아요? 그씨 그청이라서 네? 그씨 그청이라서 글씨 그청이 뭐지? 자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새 그청이라고 아무튼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엄청 좋은 말이죠 스트리머를 닮았다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좋은 말 아니에요? 아무튼 안 좋은 말임 뭔소리에요? 좋은 말이죠 아 무슨 말이야? 아 아까비 우리 우주선 타고 이번엔 가볼까? 피깁니다 저는 유행된 답변과 정의적인 욕감을 바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였어요 내가 할게 뭐야 안녕하세요 피깁니다 저는 유행된 답변과 정의적이 어 뭐야 어 뭐야 뭔가 뭔가 소리 지리면서 하는데 천원 후원 감상합니다 아 네 자 태풍 불어라 불어라 태풍 불어라 태풍 불어라 태풍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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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날아온 날아온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아니 진짜였어 맞죠? 아 결국 고수나리 혼자 자라 남았습니다 네 아 이분 봐라 천캐시로 지금 이거 하는데 일단은 그냥 돈을 꺼내요 오케이 근데 감이 없는 모습이 더 나은거 어휴 2천원 벌었어요 그래도 네 2천원 벌었어요 와 이래도 이래도 아직 산사람이 있구나 고수나리 쪽이 안전하다 그니까 근데 좀 감사해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난 좋아 오 2천원 누가 줘요 네 2천원 누가 줘 아무도 안 줘 네 아니요 그 벤당한 사람이야 네 아 나 언제 탈걸 끝 로켓이 위로 올라가면 사는가 보다 또 올라가면 살고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냥 정상적인 무상 방법으로 자 이제 막판 가겠습니다 막판 가고 젠가 갈게요 네 일단 나는 일단 제도 정상 한 번 해두고 다음은 내 아마타인 다음은 내 빼봐야겠다 건물에다가 고수년이 옆에 매달려 생존 그쵸 고수나리 옆에 있어야 어 생존들이 올라간다고요 자 다들 봐봐요 저 높은 곳이 올라가고 싶겠지 자 다들 저 높은 곳이 올라가고 싶겠지 다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 고수년이는 다른 생각 예 올라갑니다 올라오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헤일이 헤일이 헤일 뭐야 지옥으로 가는 거 같은데 뭐 높이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으면 그래 지옥행위 와 무섭다 근데 머물러 쓰여도 무섭다 이거는 아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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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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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ㅇ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응 네이단 네이단.. estershire 입고 있으면 사는데 뭐 고스 대머리에요, 고스는 대머리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닌데요? 맞는데 고스 시청자들한테 너무 많이 팩트로 맞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탈 모은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일단은 그 말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 모은 거 같긴 해요 받아서 탈 모은 거 아니에요? 다시 잊지마 나 체력 없어, 체력 없어 하하하하하 간단히 떨어졌어 이런 체력 떨어지는 거다 아 살려줘 갑시만 갑시만 흰다 흰다 퀵 퀵 퀵 퀵 자 돈의 박스 소고나봐요 돈의 사리가 여기까지 오늘 어? 왜? 이 분 지금 7,000원 훈부해줘요 7,000원 이 분 지금 7,000원 7,000원 훈부할게요 7,000원 7,000원으로 지금 K리그를 홍보하는 거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젠가, 젠가할게요 젠가 젠가, 젠가 젠가가 어딨지 젠가가 이름이 뭐였더라? 10,000원 훈부 10,000원 훈부 10,000원 훈부 아니 거기 거기 계속 참여하기 오른쪽에 전체보기 전체보기 제발 오른쪽 오른쪽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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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그 예전에 고스라리가 아니라고요 아니야 알려줘야 알려줘야 아니 아니에요 저 안 알려줘도 충분히 여러분께 암을 드릴 수 있었어 선 선 그치 선 여러분이 암고리 암을 걸리셨다? 곧스라리 방송에 오시면은 아 뭐냐 걸렸던 암도 낫습니다 네 아 이겼다 대신 다른 병을 얻게 되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부연설명이 있는데 어? 제가 좀 부연설명에 맞게끔 해주려고 했더니 임마워 왜 자꾸 밑에 부터 보겠는데 자 떨어지세요 잘가요 안 떨어지던데 잘가요 안 떨어지 아니 이게 왜 날아가 잘가요 끝났어요 어 뭐야 이거 돌려야겠다 안 떨어지는데요 아 떨어뜨리면 떨어져요 봐요 이런식으로 하면은 자 저기 가고싶자 가고싶자 가고싶죠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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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진다 아 쇼드린다는 느낌으로 하실게요 잘자요 이야 안 떨어진다 자 흔들거리거든요 흔들리거든요 안 떨어지 안 떨어지죠 그게 안전할 것 같긴가 하시는 제가 지금 비피처를 그리고 있다는걸 보일 모르시는구만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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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우 살았어 잠깐만 살았다고 어 그러네 뿔 해오리 점프 해오리 점프 해오리 점프하면 살 수 있음 해봤어요 오우 봤죠?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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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 해줘요 포크 해줘요 다 받았으니까 오늘 방쇼이 여기까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 다 돌아가셨네 이거 고스 나라가 아는 차가 못새나마서 그래 뭐야 고스 스킨 레일 고스 나라가 잘 나왔다? 이 게임 이기는 거였습니다 아 엄지님이면 뭐 기본이죠 이거 디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갔죠? 네 못 맞춰요 에임이 완전 고스여가지고 리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저 있으면 죽습니다 네 저랑 다시 죽었습니다 분명히 워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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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워어어어 친구들 빠빠기 아저씨야 빠빠기 아저씨야 오 잠잠잠잠 야 죽을뻔했다 워어어어어어 야 이거 완전 고스를 노리는 것 같은데 저 트럭으로 헤드샷을 맞춰주겠다 라는 지금 그 악랄한 심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안됩니다 다메 다메입니다 왜 안되는거죠? 저 헤드샷 맞으면 아프다고 안 맞는거 비슷하다 보시면 방금 누구야 누가 죽었어 흐흐흠 흐흠 판나님 살려줘요 우와 죽는줄 아네 흐흠 아 뭐 에임이 고스라셔 뭐 안심하고 플레이해도 되긴 하는데 네 님 팔찌 아 마음은 어 아 아 아 괜찮아요 아직 우리의 아담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어디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네 그냥 말하지 말거 그냥 갑분사된거 봐 으허허허 어 이거 죽었다 이제 끝났다 답이 없다 아 이거 답이 없다 아 시청자 저는 시청자를 기만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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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네 여러분들을 이케카이로 보내버릴 수 있는 저런 아이템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지시면 안됩니다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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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내려오셨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들 지금 잘 살아남으셔야 돼요 어 잘랐는데 다 살아남으셔야 돼요 어 다 살아남으라고요 이러면서 속도는 줄여주고 경사각도는 올려주면은 여러분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우와 아 아닌데요 끝났죠 뭐야 자 끝났고요 어 엇가네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이러면은 속도 레전더 줄여줘서 여러분의 머리 위를 아주 편안하게 마사지를 시켜드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살 아닌가요 진짜 안되겠다 우와 내시체 다가서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이래서 죽어어어어 우와 시청자한테 죽으래 와 죽어어어 어 뭐야 오스란히의 인성입니다 그 와중에 내시체는 멀쩍히 살아있어 죽어어어어 와 점장큰 나다큰 나다큰 나다 요 시설었다 후렴 흑강 Roger 쪼어 가사오 피 아니에요 idas 슬러니 어 핵이라뇨 몬실루 하시는거에요 계좌렝 핵 말씀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 진짜 추잡핵이잖아 핵이 맞아요 계좌핵이 맞아요 핵맞습니다 어디를 날려보내는건가요? 판다님 추잡핵 뭐라구요? 추잡핵이라뇨? 추잡핵이라니 와 죽는줄 알았다 죽다고 지금 접수를 내리고 그리고 진짜 보고 추잡핵이라니 마시로님 언제 오셨어요? 원래 아이디어 있으셨나? 야 저기있는 분 두명 죽겠다 안죽었다 죽는다! 리게임 썩은물 주제 뭔소리에요? 리게임을 저보고 썩은물이라고 하면 안되요 네 고스가 리게임 썩은물이면은 그치 어떤 교육을 받은거야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구만 역시 조기교육이 중요해 그래 고스나리는 천재다 고스나리는 바보가 아니다 고스나리는 세계에서 한번 나올까말까 스크리머다 고스나리 스크리머 포인트 좀 어 이십건이 고아니야아하세여 글쎄여 언제 할까여 나중에 할거예여 고스나리 도 pessoips 안쉽게도 살았네요 뭐지? 왜 다음번에 데빌님이 죽을거같지? 오오 아니에요 게임 고정하기 없나요? 돈을 쓰세요 포인트는 안돼요 시청자한테 돈쓸을 시키는 고스나리 클라스 뭔소리에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돈 키지 말라고 아는걸 요구하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면 드렸지 네 제가 어떻게 돈을 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8월달 이벤트는 아직도 왜 남아있는건가요 그러게요 기차날지 솔직히 안 내려놨어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밟죠? 근데 줄었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컨트롤을 보여주지 컨트롤을 보여주지 아 점프 점프를 안 했다 점프를 안 했다 아 젠장 점프를 안 했어 시참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당연히 시참이 가능합니다 어 오케이 점프를 안 했소 돈미케가 뭐야 으아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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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에 미친 아이 솔직히 돈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돈이 있으면 좋지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돈이 없는... 돈이 있는게 싫다는 사람 없을걸? 어떻게 들어가요? 보스나리! 마리고스를 친초하시고 저한테 친구처럼 받으시면은 바로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아담은 앙스타의 아담 밖에 없는걸 제가 아는 아담은 죄송해요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 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왠지 저렇게 보지시면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오우야야 되게 살벌하다 되게 살벌하... 여기 있으면 안될 것 같은데? 여기 각을 지는데? 랜덤이야 랜덤 우와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친구 추가하면 말씀해주세요 유튜브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고씨나이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씨나이는 절대 죽지 않는다 불멸 제가 자, 고스가 협박한다. 고스가 시청자를 협박하고 있어. 제가 협박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못했죠. 자네 전원의 길처럼 장식한 프로그램이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덱 defect. 커버 혹시 꼭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그거 안 그래도 신청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불러봐야지 연습해서. 왠지 조만간 또 목소리가 나올 것 같다. 오 loose. 와우~~ 와우! 진정해! 진정해! 하이라이트인데 거수가 맨날 시 랄난이 시 랄난이 시 랄난이 시 랄난이 어 원래 그 노래 이름이 시 라나라 아니었긴 해요? 시 랄난이 시 랄난이 6조년은 욕이구 네 6조년은 욕이구 아니잖아요 원래는 제목은 실화나이였던거임 실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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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화나이 실화나이 고쿠완 안 돼 실화나이 대찌님 방금 전에 좀 웃겼어요 스트리머보다 더 웃기다니 아 잠깐 아우 왕구 우리 굿뿅이를 보고 가요 굿뿅이요? 안보여요 아닌데요? 고시나리가 맞아가면 많은거세요 저기 뒤에 있었어 나린이 말할거 있어요 지네 근데 엄지님 실제로 없으시잖아요 저기요 네? 아 요즘 굿뿅이도 없는 사람이 있나 뭐야? 뭐가 없다고요? 에이 방랑자 방랑자 뭐가 없는데요? 방랑자 방랑자 엄지님 네 아 방랑자 없는 샴이도 있어요? 아 젠장 아 있어요? 아직도 있다고요? 방랑자가 없는 샴이 아직도 있다고? 아 뭔데요? 네 저도 방랑자는 없어요 대신 랜이란 의무로 가지고 있지 네 아 맞네 맞네 젠장 한 번 안해봐서 몰라요 어느 분의 작품인지 모르겠지나 네? 랜을 가지고 있어 매일 아침 고시나리가 저기 원신 출첵할 때마다 저기 랜이 저를 감싸주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네 분명히 머리가 파란색인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착각까지 느낄 정도로 네 왁이금쪽이 갖고싶었다고 왁이금쪽이 분명히 뭔데요? 뭘 말할 끼는대요? 랜까아 왜 그대 왜 재생목록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재생목록에 자 이제부터 삽니다 자 이거 무너집니다 위에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기 있으면 삽니다 진심으로 햄피 층이 뭐해요 왼 영어로 한거야 일단은 수락했어요 아니 저기 친추를 했으면 친추를 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수락을 하지 제가 확인 안했으면 계속 친추를 못할 뻔 했잖아 좀 높은 것 같은데 아하 고스나리가 진심모드 한번 해볼까요? 마실 언니 고스나리가 진심모드 해볼까요? 유튜브 보시면 고스나리 진심모드 올라가는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결국엔 고스나리가 승리한다 즉 고스나리는 뭐다? 정의다 즉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그런 말은 고스나리 방식에서 나온다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 말할게 했는데 왜 하필이면 고스나리 정의야 맨날 자 이래서 제가 디코를 별로 키고 싶지 않아요 자꾸 주석을 다는데 지석이 팩트를 기반한 주석이기 때문에 별로 예 제가 디코를 키기가 쉽습니다 여기 해오리 점프하면 올 수 있어요 하이킥들은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코 아이코 야 야 뭐야 다들 깨지 않고 들어갈려고 했는데 막혔어 야 됐어 이제 깼네 어 놀래라 놀래라 아이코 고스나리 진심모드 하면은 이거 큰일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놀아준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네 있어요 예리한데 네 어 어 어 다람님 다람님 다람님하고 뭐야 왜 친구분이 돼요? 이 사람한테는 죽고 싶지 않다 이런건가 아 아 나린님 말할거 있어요 친추나 받아 친추도 있어요 오케이 받아 받았구요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진짜 나중에 저주할거야 유튜브 구독 눌러줘요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은 꼭 유튜브 구독 눌러줄게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께요 유튜브 구독 눌러준다고 협박을 하세요 협박해야죠 어떻게 이때 협박을 해야지 단혹하시네 난 누름 감사합니다 우와 바로 돌아가셨는데 야 우와 우와 야 이거 고스날이 위치한거다 죽는다 이거 네 안돼 대찌님 서둘 죽인 고스를 죽여주세요 아 뭐 죽었다 혹시 대찌님 전 뭐냐 전생님 혹시 대시노트임? 아니요 바로 얘기하자마 죽었는데 어 아까 고스 실력기 부족해서 그럼 아니에요 대시노트의 그 역할이 컸어요 전생의 류크였던거임 전생의 류크였던거임 갓 부사 대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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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노래를 부른다 아 움직임지님의 노래 쩐다 더 불러줘요 봐봐 이제 고스날이가 노래 부르죠?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귀 썩어요 아니요 그런 말 안하고 조용히 헤드폰을 끼죠 딕스코드 헤드폰을 자 고스날이 저녁 우참군의 방사의 꿈이구나 예전에 그 코요테가 불렀던 우리의 꿈 그거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뭔노래요? 그 예전에 그 KBS에서 방영했던 그 원피스라는 거기 주제곡 한국 주제곡이 있어요 거기 제목의 이름이 우리의 꿈인데 아 김종민이 댕자 불러요 아아 들어봤어요 내 어린 시장 우연히 들었던 미친 말 한마디 이거 아하 우참용 코스 낭만 구란이 살게 팝니다 어구 삽니다 삽니다 사세요 아린님 헤드폰 좀 끼고 올게요 아 아 조용해졌다 아 안 조용해 저개 줘도 내 안에 난 나를 보고 ast 有ion 찾으러 오이야 세상을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저 사람 중 저 때문 저 때문 여기까지 다음은 여자파트始 못 부르겠어 저 사람을 안중 이렇게 부르는데 솔직히 뭐 부르진 않잖아요 죄송해요 헤드새끼고 있어서 안 들렸어요 죽었잖아요 대진이 때문에 누가 헤드새끼라고 했어요 자 봐봐 들리지 누군가 하잖아 쉼 없이 쉼 없이 들어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 두 손을 잡고 이거 근데 가사 할 줄 몰라 고스나리를 높여줘요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이거 안 걸리겠지? 심이? 잠깐만 나 이거 부르면 심이 안 걸리겠지? 잠깐만 이렇게 부르는데 심이 걸리면은 고스나리 노래 댕자 부르는 거잖아 딱 틀렸습니다 바람이 아니다 아 노래 틀고 와야죠 그쵸? 노래가 명곡이라니까 아 저기 안 죽어 아 보리움님 구아 안녕하세요 팔로워 시장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래 댕자 부르는 고스나리 이야 햇빛의 성능 좋다 우리들 모두 해 꾸고 모아서 헬롬가 그 젠가 게임 아시죠? 네 젠가 게임이에요 이게 젠가 게임 이거 젠가에요 젠가 엉지님이다 아 이거 디토리얼이네 엉지군지님을 위하여 엉지님은 디토리얼이지 아 디토리얼에 죽는 사람 있나? 네 세 분이나 돌아가셨네 네 죽기 전에 배치님이 배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였어 나이스 에? 왜요? 왜? 제 제 제 저 저 통해서 들어오신거 맞죠? 저 저 맞네 제 아이디 친추는 하셨죠? 유튜브 구독을 안 누르셔서 그런거에요 가서 가서 먼저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요거 아 강요 아 고스가 살아있네 짜증이 납니다 아유 디토리얼에서 고스나리가 끝이죠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죽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싶었어요 저는 네 저는 죽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고싶었어요 다 돌아가셨네 와 역시 곤주님이야 역시 엉공지듀 와 역시 엉공지듀 이야 역시 역시 이켉카이 공주로서 역시 다들 용서 리벤지 타임 리벤지 타임 여러분은 이제 이제 그 새로운 경험하게 되실겁니다 이케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케카이에 가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지워주시구요 라미더 이지라니 어머니 처리하시는 분 맞죠? 맞죠?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는 겁니다 뭐라구요? 피지를 짜고 싶다고요? 피지컬! 오 안돼 대툰님 아니 저희 몰래 갔는데 잘가요 누가 가신거지 일단 가시구요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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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만 줄여줘 이지라뇨 고시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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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냐 저 뭐냐 저기 그 디스 뭐냐 저기 뭐죠 이거 이걸 뭐라 그러지 트위치 트위치 막 구독 구독 선물해주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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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곤주님 잘가요 잠깐 이제 끝났죠 이제 이거는 이거는 없어요 뒤가 없어 엄청 올리고 방사각도를 엄청 내린 다음에 자 입각도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더 내려드리는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속도 낮춰야죠 속도 낮추세요 아 왜 알려주세요 자 가세요 잘가세요 잘가세요 자 데빌님 잘가요 오 안갔네 이대로 얌전한 속도만 줄여주면서 잘가요 잘가요 잘가고요 에이 뭐 기본이죠 원래 디토리얼은 이렇게 깨라는 맛입니다 에이 엄지님이면 뭐 디토리얼이죠 뭐 네 근데 디토리얼 아니에요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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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속도를 낮춰야 돼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날입니다 팔로우하셔서 정경골씨날의 키밍입니다 근데 엄지님이 팔로우 하셨네요 왜 사람을 튜토리얼로 취급하세요? 맞아요 고스가 시청자들이 튜토리얼로 취급하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제가 I love you so much 하는 거 아시잖아요 1억으로 행사 못하니까 지금 I love you so much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맞다 신축 받아줘야죠 신축 마셨나요? 신축 안됐는데? 응 시청권을 날렸다 이런 보리옴님 신축 안되있는데? 아 어 뭐야 나 분명히 찾았었는데 고기 꺾였어 고기 예 아는데 안 돼 저기 매니저님 보리옴님 방금 전에 좀비고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썼는데 그거 다시 환불해주세요 알아요 어 오오 역시 긁기 그쳐 눈치 빠른데 야 다들 돌아가시네 야 되게 잘한다 나인 어까 나인이 쉬네어 쉬네어가 무슨 뜻이에요? 쉬네어가 쉬네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설마? 네 어 뭐야 튕겼나보다 죽으셨는데요? 지금 따라 움직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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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아 아담님이면은 좀 하드하죠 네 쟁가는 건들지 않으면서 트럭으로 직접적으로 죽이실 분이어가지고 찍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위험합니다 위를 봐야되요 네 이분같은경우는 위를 봐야되요 네 좀 많이 무서운데요 이거? 많이 무서워요 이분은 찢기 찢기 달인이요 찢기 달인 찢기 달인 아담님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아담은 찢기 달인이었대요 내가 이마를 아까 하고싶었는데 진짜 재미없더라고 나 진짜 노잼 진짜 노잼이더라고 나 진짜 시청자가 줄어드는 퀄리같은거 아 잠깐만 어어 혹시 돌려주셨나요? 어? 어? 판다님 오늘 7천원 벌었다 아싸 7,000원 방송하고 10만원 되면은 현금용청해가지고 계좌로 입금 받으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10만원 넘었겠다 내가 마지막에 봤을 때가 8만원 얼마였는데 후원받은게 자 이게 바로 피지컬 이지 이지 신추보냈어요 바로 시작해드릴게요 저 바로 시작했어요 들어오세요 좀비고 라이드 아 뭐야 몸이 잘린줄 알았는데 잘린건 아니구나 피하세요 라이드 때문에 죽었잖아요 라이드 라이드 사달라는 좀비고 라이드 라이드 알아서 사세요 일곱짜리 빗자루라고 골씨나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닌데 이렇게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싫어요 고씨나리가 없는데 왜 사줘요 안돼요 사주다 버릇나빠져요 그러면 안돼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사셔야지 어 그럴리가 어 그럴리가 고씨나리 아이디 바로 보면은 밑에 뜰텐데 어 지금 무슨게임하고 있으니까 그 게임으로 누르면 바로 들어가실텐데 해보셔요 네 네 아 새로 고침하면 뜬대요 와 타워 승리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고씨나리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대찐이면은 디튜얼 디튜얼 오브 디튜얼이지 아까 보니까 저게 재밌어 보이던데 흐흐흫 제가 할말은 자 유튜브 구독자 소리가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는구먼 아주 좋아요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윙님 어서오세요 도망가 뱀 좀 많이 넓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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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집각으로 가요 어 잠만요 저도 오우야 어 너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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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알려줄까요 뭔데요 꿀팁이 뭐예요 꿀팁이 뭐예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고 자 절대 안죽죠 네 디트리얼 오브 디튜얼 여기 때문에 죽지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즈에요 방금 공기가 지나갔나요 네 장애물 같진 않은데 취급하세요 아이 좀 낫네 젠장 죽었다 죄송합니다 자 저만 죽었어요 뭐야 뭐야 대찌님 원래 이렇게 잘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대찌님이 아닌데 아니 대찌님이 말하고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건 동생분 아니에요? 에? 맞죠 동생한테 제 컴퓨터를 왜 맡겨요 더럽게 어? 왜요 근데 동생이 있기시다는거 처음 알았다 네 그냥 질렀는데 있네 아 그건 알죠 커버곡 가격 얼마정도 아 진짜 사식에요? 고시나리 커버곡 어떤거 할지 그러면 제가 연습해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만족을 해야 그 다음에는 제가 커버곡 얼마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책정을 하지 네 저 말할거 있습니다 뭔데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아니 아니라 왜 재생목록에 커버 노래 그니까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자꾸 안맞아가지고 못하고 거기 거기에 제 팬영상 있죠 에? 잼민영상? 팬영상 있냐구요 에? 어 무슨거 바퀴벌레인줄 알았어 바퀴벌레 맞네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놀래 아 제일 싫어요 일본어로 고기부리 어 야 이 뒤집는 순간 보이는 생각나는 그 앞에 어 그치 잘 갈아줬어요 역시 역시 금강림이셔 얼마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내가 왜 굳이 여러분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커버곡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그냥 알아서 커버곡 이거 만들겠습니다 해서 만들면 되지 여러분은 자기 자신한테 돈쓰시면 돼요 스크리머한테 물론 스크리머한테 돈쓰면 스크리머는 좋아하겠지만 그건 한순간이어가지고 차라리 여러분 인생에 돈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 이건 조언입니다 예 오히려 제가 여러분이 시..시간을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선물을 드리기 그냥 제가 선물을 드리기 그 현금이나 그냥 굳이 다른데 쓰긴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차라리 일단 무슨노래 홍보비용 어 저기 좀비고 환불 안해줬어요? 아까 좀비고 저기 그걸 썼던거 환불 안됐나요? 저 대찌님 집중하고 계신다 얼른 끝내고 나서 환불해줘요 오우 끝 자 환불부터 해줘요 환불 포인트 포인트를 모으시면 좋은점 고시나리 약 두달 두달 두달에 한 번씩 거의 두달에 한 번씩이죠 이벤트를 한다 포인트를 많이 넣으면 그 포인트로 살 수 있다 즉 포인트는 돈이다 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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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됐어요 환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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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뭐야 저거 도끼리슛 같은데 와 안돼 렉걸렸어 안돼 환불됐어 환불됐어 대찌님 제가 살려드릴게요 네 제가 있는쪽에 던지시면 돼요 네 아니 그 그 로블럭자가 렉걸린게 아니라 그 어 트위치가 렉걸렸어요 하하하하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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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생각은 없었지만 자 떨어져서 오 나 방금 죽을 뻔 했어 야 방금 죽을 뻔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고시나리에 고시나리에 역시 피지컬은 대단하다 여기 코스 여기 코스 와 맞쪼 오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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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겸문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예 미래의 애치까지 가능합니다 고시나리는 성공할 거예요 네 Brooke 언제뇨에 아 여기 오셨네 야 이거 어디 야 이거 클났다 이거 클났다 잠깐 이거 클났는데 잠깐만 이거 클났는데 응 에릭님! 자꾸 왜 뒤따라 와요 Case 바퀴벌레처럼요 다른걸로 바꿔와요 와 컨트롤 안 해주면 안돼 컨트롤 해줘야 돼 보리 형님 어떻게 환불이 됐나요 오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 죽었다 컨트롤이 안 됐어 오 어째서 나 혼자? 오 죽었다 대찌님이 혼자 살리가 없지 산 산 산 산 산 말씀 넌 나보다 더 잊혀지는 사람이네 23년을 넘어갔어요 젠장 영광의 2023번째 손을 제가 가져갑니다 이제 품이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은 뭐지? 푸브는 또 개인 누적이여가지고 같이 가요 스킨 좀 바꾸고 와요 아니 쟤 기분이 나쁘잖아 이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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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오지마 스킨을 바꾸어요 스킨을 이제 선하고 폭파고 선하고 폭파고 하면 되겠다 선으로 이제 만찍는 거 아니야 뭐야 고시나리를 죽이고 싶지 않은 아주 야사시한 마음을 가진 29님이었습니다 고시나리를 죽일 바야 내가 죽고 말겠어 하면서 29님의 엄청난 아닌데요 그럼 왜 죽었어요 버그인가 버그 때문에 죽은거에요 아니요 그냥 시간제단에 공개도 안해가지고 그런거죠 좋아해요 자 이제 아래쪽 내려가야죠 이렇게 아래쪽 내려가면 됩니다 오 방금 어 이거 죽었다 큰일났다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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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컨트롤 컨트롤 봤습니까 방금 전에 야 살았습니다 그 뒤에 있었는데 살았어요 어이 살았어요 야 고시나의 선숏 고시나의 선숏 죽지 않아요 불멸에 고시나의 고시나의 죽지 않아요 고시나의 죽진 않습니다 고시나의 다시 불멸이에요 커버곡 가격부터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러면은 뭐야 그거 이상한거 같은데 아닌가 커버곡 굳이 가격 필요한가 네 29님 고바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난리님 소실 불러주세요 격창 불려주세요 왜 인간이 부를 수 없는거고 불러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소실이랑 격창 커버곡 크면 인기는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있어요 네 어 인기는 있어질걸요 진짜요? 근데 그 영상은 인기가 있어질걸요 바 선생이 생중력 바 선생 그러네 바 선생 생중력 장난아닌데 네 바 선생 그러네 그러네 바 선생이었구만 아 제가 선생님은 몰라뵙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좀 피했군요 네 생중력 그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 무슨 게임 할까요 혹시 추천할 수 있는 게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다같이 할 수 있는 추천 게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지금 두가지 하고 있는거야 할 게임 있으면 두가지만 안하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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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소리 하시는거에요 일단은 너무 비싸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오우 바 선생 오우 와 와우 엄지님이 돌아가셨어 이런 추모할 일이야 안 돼 바 선생 아니 바 선생 바 선생 나를 두고 어디 가시나 바 선생 어 나도 가네 나도 가네 나도 가네 바 선생 나도 가네 바 선생 나도 가네 바 선생은 느렸어요 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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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도 기대하겠네 바 선생 바 선생 안 돼 저 기분 나쁘다 저 기분이 좀 나쁘다 이리치기 시점으로 바 선생 보니깐 저 기분이 나쁘긴 하다 그러지마 그러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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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국은 얼마... 근데 솔직히 저 따위에게 커버국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해요. 왜? 무료로 해줘야... 무료로라도 해줘야... 네 될 것 같은데 나는. 대체 어떤 커버국인지 들어보죠. 네. 어떤 커버를 원하는지 들어보긴 하죠. 네. 어떤 커버를 원하시킬까요? 야미나베? 그러지마요. 인생? 머신건? 다들 사람이 아닌 노래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은 잔잔한데 어려운 노래. 잔잔한데 어려운 거? 높은 거? 로워노! 로스터완의 호곡! 로스터완의 호곡, 두근어질! 자... 과연! 로스터완의 호곡 원키로 불러주세요. 원키로요? 근데 그거 노래방에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진짜요? 우세와 같은 것도 괜찮고. 높으니까. 우세와 너무 쉬워요. 일단 연습 좀 해보고. 일단은 커버국, 그니까 많은 건 아니고 나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 연습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츠네 미쿠의 소실. 격창! broadcasting grv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야. 고스나리를 일단 목소리부터 없애버리려고 했어. roll whoś4 lumière bow 자 고스나리에 함께 한 학생 다녀올게여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스나리 Hello 고스나리 백이 고마워, 고마워, 베네테리, 고마워, 베네테리 아이고, 같다 고마워, 베네테리 베네테리, 베네테리, 베네테리 베네테리, 베네테리 근데 골스티이, 데스트로이어 되면 더 웃기겠다 아, 엄지님이네 이 가운데 아, 엄지님이지? 엄지곤제님을 위하여 야 위하여, 바로 낙하 자유낙하운동 고스나리 컷 주호 얘기할 수 있을 때 고스나리가 순래다 고스나리가 순래다 이시야, 이시 그럼 순ory 못하는 건데 아싸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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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마라 콜라리 에세요 그럼 당…" map 그럼 SLIP 하는 건데 아싸 오지마라 x4 오지마라 x4 prostak EX 씹 이지 하네요 그냥 이지 아 커버고거로 진짜 하츠네미쿠의 소실 2만원에 막 신청해버릴까 좋아 4 3 2 1 아 판다 님이다 황덩이 잠수라니 보스나리 중앙이요 판다 님 고스나리 님 그건데 충신? 고스나리 님 오른쪽이요 컴백 고스나리 아직 죽지 않았어 역시 판다 님 나이 님이 없는 동안 엄지 님이 디스트로이어가 되셨고 나이 님은 디스트로이어가 되셨는데 시간 초과로 인해서 아하 보스나리는 컷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잡지 못하고 젠장 그렇다고 제가 시청자분들의 죽일 끼는 없잖아요 예 저는 죽일 끼 있어도 시청자분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기엔 너무 잘 죽이던데 아니에요 다른 게임 혹시 언제 하나요 다른 게임 혹시 언제 하나요 와 다섯이 와 다섯이 아담 님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저 즉각으로 날릴 수 있는 분이야 혹시 저희 다른 게임 언제 하나요 내 목소리가 안들리나 지금 각도를 재고 계셔 다리님 다리님 원진님이 다른 게임 언제 하시나요 그니까 뭔 게임을 할 건데요 아이 던노 아니 고리움 님 환불 됐다는데 저기 그 재부팅 한번 해보세요 저기 재부팅이래 저기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트위치 새로 고침해야 들어온 거 확인돼요 채팅창 안 봐? 그 채팅창 안 봐 아니 채팅창 본다니까요 팬텀포스 팬텀포스구나 팬텀포스? 무슨 게임이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인가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인가요? 마시로 님이 썼는데 왜 이 아 모든 것이 귀찮아 님거리는데요 팬텀포스 그니까 그게 모든 것이 귀찮아 님이고 포인트를 쓴 사람은 마시로 님이고 예 아무것도 없는 것 아 마시로 님이 썼구나 아 마시로 님이 썼구나 둘 다 헷갈려 아무것도 아 헷갈리네 네 그니까 마시로 님이 썼네 맞네 아 젠자 내가 채팅창 확인하다가 죽었잖아요 제 채널포인트 1000개는 언제 돌려주시나요 이상형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에헤이 일단 뭐 알았어 저렇게 직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알았어 더빙고 월드컵 124강 해달라 했는데 랩 높으면 총 성능부터 아 총 게임 아 총 게임 총 게임 은 별로 아 골스나이가 결코 총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닌데 예 그냥 네 못하는 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랑 안 맞아요 총 게임이나 총 게임 구기 전문 저랑 다 안 맞아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나는 총 게임에 힘이 자신이 없다 총 게임 시키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상형 월드컵 안열러 시키는 해 주시나요 아 여 있다 환불을 해드리죠 고시라니 환불 완료 환불 완료래요 지금 알겠대요 이상형 월드컵으로 더빙고 월드컵 1024강 시킬리 했는데 하하하 월드컵 제가 월드컵 월드컵 때문에 원신을 시작했는데 아 월드컵 월드컵 13만원으로 해가지고 타이나리 뽑고 이 꿀잼 한동안 일주일동안 원신 안하다가 다시 해가지고 지금은 뭐 방랑자까지 있는 핵 고인물로 바뀌었죠 지금 나린이 지금 나린이 스펙이면은 솔직히 월드를 올려도 될 듯 한데 그리고 타이나리는 제발 격합하시라니까요 타이나리 안 키우고 있는데 네 적게는 방랑자 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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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로 하고 있어요 하루잔 잇도라 아니면 쓰레 아 타이나리 좋은데 타이나리 좋은데 타이나리 좋은데 타이나리는 저기 그 누구냐 이번에 뽑은 누구지 야란? 야란하고 붙여질 생각인데 야란에 뽑았어요 나린님이 네 그럼요 야란도 없으시구나 뽑았던거 에이 확천으로 뽑았어요 확천으로 확천으로 뽑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료 종료가 하는데 종료 못 뽑고 있어가지고 아 아 나네 누구지 대찌님이면은 뭐 디토리얼 오브 디토리얼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꿍지주 만난태 대꿍지주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열명 서버 수용 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카트타기 한번 해보죠 뭐 이번 파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손생 바손생 의 생각을 어떤가 오우 깜짝이야 놀랬어 에이 백궁지주를 위하여 바로 낙하 에이 자 인류체외 희망이 될 것 같은 고시나리 바손생 돌아가셨구만 안돼 나의 바손생 어디갔나 바손생 바퀴 바퀴 운영 단절 운영 단절 운영 단절 돌아가셨다 오 뭐야 아담님 뭡니까 축춥니다 바퀴 바퀴벌레는 진짜 모든 원신에 김치에 쏟아서라도 어우 방으로 죽을 뻔했다 찍혀 죽을 뻔했다 내립니다 아 진짜요? 재밌기만 하면 돼요 아닌데 나리님 야란 뽑으셨으면 약수도 뽑으셨나? 어떤가요? 나리님 무기법은 안하셔요 맞아요 야란 약수는 있어야 될텐데 약수 없어도 폐부하림을 잘 굴러가던데 그 약수 약수는 없고 아모스는 있는데 나리님 아모스 갖고 계세요 내가 주말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꾸 퀘스트를 못하고 있는데 기본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젠장 아이 괜찮아요 저는 56렙인데 연합경도 안 밀었어요 그래서 저기 뭐냐 뭐지 그 뭐지 레.. 레손? 레손만 안 일어나게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레손실? 네 레손만 안 일어나게끔 죽을 뻔했다 레손나 레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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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선생이 왜 여기 계시나? 나랑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나? 바 선생 어 잠깐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구요? 다시 한번 이름 알려줘봐요 자윤아카운동 와 자윤아카운동 내일 수행 치는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카트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국어를 찾으시면 안돼요 아트타기 아트 라이드 이건가요? 첫번째건가요? 잡힐리였는데 아 이려! 보리옴님 미안해요 이거 만들 수 있다랬죠 사실 고수나리님의 엄청 고조된 억각입니다 고..고..스..천재 고..고..스..천재 고..스..천재라는 소리를 듣다니 내가 이런 우리 보리옴님 미안해요 드디어 걸렸는데 우리 보리옴님 바 선생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요 그냥 카트 타면 되는거네 아트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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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만 내일 수행평가를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가요 바이바이 잘자요 수행평가 화이팅 넌 뭐야 바이바이 내가 운전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금강님의 운전실력을 믿고 있겠습니다 obs bothering 누가 공격했는데요 뭐야 운전실력 실화야? 어엉 아담 니꺼 타겠습니더옹 오오오오옹 kiş 고 레츠 고 레츠 고하담 바람 어허어óp 어허 와 주문좋았다 왜 여기까지 와봐요 아니 아무도 못와 이거 골신아리 면허증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구만 잠깐 잠깐 나도 찾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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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갑시다 갔다 나도 찾았다 어 호지심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게임 하고 있어요 재밌는지 재미없는데 한번 해보세요 과선생 왜 거기 계시나 어 화요일이 고아 네 다시 오셨군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워하시지 형은 고스네에게 큰일내입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 구독자 버스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습니다 자 웃기는 언제하심으니깐 조만간 할꺼에요 말라말네 이 사람 왜 아까의 그 실픘은 없구나 인정합니다 왜 안가요 왜 안가요 왜 안가요 바퀴 걸렸어요 바퀴 걸렸어요 차 타야돼 저 차 타야돼요 나 혼자 끌고 가는 왜 고스네아이 돼지라뇨 누가 봐도 이 캐릭터 곧 돼지같은데 아우스카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고스네이 돼지 고스네이 돼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죠 내가 내가 타야겠어요 내가 타야겠어요 제가 운전.. 뭐야 운전하세요 그 딴 데 운전해야겠어요 내가 운전해야겠어요 내가 운전해야겠어요 이거 운전 못해요 이거 운전 못해요 이거 막혀있어요 분명히서 운전해야되는데 맞으세요 나 뭐해 지금 아 몰라 걸어가 걸어가 그냥 별론데 게임이 별론데 계속 빨리 맞죠 나 이거 걸어가는게 더 빠르다 주네 이거 걸어가면 되잖아요 열차 타는 것보다 걸어가는게 더 빠르겠다 절대 안 떨어지죠 절대 안 떨어지죠 1인용 카트 얻나요? 자 좀 다이나믹 깎은거 없나요? 좀 네 이거 너무 재미가 없애요 결국엔 걸어가도 되는거였잖아 그자 왜 열차를 타고가신가 그러지 오오 오 걸어가는게 제일 빨라 걸어가는게 제일 빨라 걸어가는게 제일 빨라 오오 아담님 운전 좀 할 줄 아시는데 걸어가니까 더 유득이네 에잇 자아 다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겠습니다 아아 자아 기다리가 일단은 1등 걸어가는게 더 빠르네 에잇 걸어가는게 더 빠르죠 맞습니다 포무스라 포무스라 음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구만 카트인데 카트 안타고 클리어해버리기 안녕하세요 테빈님 이거 카트 안타면 뒤에 문 못었뜨데요 어디로 가야돼? 카트 타야... 타야지 뭐... 문 다있어요? 이거 카트 타야 될 것 같은데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ㅡ 안됐다 내가 움직여야겠다 아니 안가져 가져야지 뭐 민정이 되지 안가지지 않는데 옐린크니 출체에 감사합니다 안가져요 간다간다간다간다 자 돌피나리엘차의 모습을 맞습니다 자, 군대 열차 오신 것도 환영하구요 자, 다들 곧시나리와 함께 즐기실 쯤이 되셨습니까?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곧시나리에요. 팔로우하시자. 그리고 곧시나리 클릭됩니다. 유튜브 다 갈게요. 유튜브 끄다가 한번 스트라이크 클릭됩니다. 지금, 시청자가 추천해주신 게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론데. 참고로 저는 별로에요. 이거 개노래 큰... 일단은 히피드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고 재미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운전하는게 아니네. 이거 억가가 있으니까 약간... 마티나님, 안녕하세요. 저기, 나리고스 친추해주시면 됩니다. 나리고스 친추해주게요. 이거 친추해주시면 됩니다. 능요한님 감사합니다. 안돼!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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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가로 다시 돌아가! 재미없어! 재미없어! 남극? 남극이 뭐에요? 고스나리 트롤! 자, 들어오세요. 새로운 시도는 좋았지만, 뭔가... 재미요수가 빠진... 아이고... 일단은... 보내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차 각도... 여러분의... 떨어지신 것 같은데? 신추보냈습니다. 신추보냈습니다. 바로 친구추가 해드립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고스나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잘가요! 잘가요! 가연? 오, 안갔어? 하지만 가연? 가연? 빨리 가연? 자, 이제 트럭으로 진짜 맞아. 어우, 뭐야. 안맞네. 가연성. 가연성. 내일 9시에 방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블방송 말고 다른 것도 이것저것 하는 종합게임 스트리머 방송이기 때문에, 어... 다른 게임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요! 해외여! 새벽에 몰래 과자샷을 오게. 뭔가 이름은 재미있어 보이는데. 어? 아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셨던 분이요? 네, 안녕히계세요. 왜왜왜왜, 보리옴님 왜? 왜 다음에 안 오실 것처럼 그래요. 보리옴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고바. 잊혀진 님 고아 안녕하세여 고수나리 중앙 고수나리 중앙 고수나리 중앙 고수나리 중앙 자아 누가 죽었지? 나 대신 죽을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금강님 고수나리 중앙 고수나리 중앙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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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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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구고하세요는 또 뭐해요 아 수고하세요 됐죠? 구고하세요는 또 뭐해요 오타가 날수도 있어 왜그래요 이럴때 한마디씩 하기 구걸하세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구걸이구요 구고하세요 구고하세요는 좀 심하잖아 구고하세요는 좀 심하지 진짜 죽은거 같잖아 네 아 누가 나희다를 잘못 오탄해갖고 나리다라고 했던데 어 나리다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여유롭게 여유롭게 죽어주세요 자 이렇게 피해주면 되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20180님이 먼저 돌아가실겁니다 골씨나리가 걔도 지인공이기 때문에 죽지 알겠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기방이 될 골씨나리 많은 사랑과 관심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갑니다 수고하세요 잘가용 잘자요 디플렉트 이거 뭐 어때요? 디플렉트는 뭐에요? 저요? 그거 게임 샀잖아요 뭐지? 스피치있죠 스페이스팟 누르면 그 공 패스하는거 아 근데 그거는 컨트롤이 이상하게 먹혀서 안하고 있는데 네 알아요 알아요 뭐지 알아요 서버 서버 사람 많은데 가면은 그런거에요 스칼렛 바이올렛 봉가베트 스칼렛 바이올렛 바이올렛을 하고 있긴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오오우 오우 인류의 마지막 기방을 죽이기에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군요 네 어 진짜요? 오오오올 축하축하 야 역시 몳씨나리 라고있는 시청자분들은 몳씨분들이 많다니까 역시 아 무조건 제가 잘한다는거 아니에요? 인류 마지막 후회라니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은 고스라이를 믿으셔야 돼 이제 100초 남았어요 이게 인류 마지막 희망의 생중력입니다 바 선생 계시나? 바 선생 계시는구나 인류의 최악 인류 최 유의 희망 인류의 최악의 희망 왜 자꾸 멀리 날려보내지? 인류자 있나? 반더니 며시와요 우우우우! 업브리드! 오케이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아 진짜요? 오오오오 야 방금에 점프하다가 죽을 뻔했어 아으 큰일날뻔했네 자 40초로 버티면 돼요 40초 오야야야 와우야야 너무 미실날뻔했어 인류 최후의 희망인데 인류 최후의 희망인데 이대로 뭐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노래추천 뭐하실건데요 일단 노래추천이나 들어보죠 어떤 노래 추천하실려구요 제가 잘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후에 제가 따로 estou 반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아양 인류 최후의 희망이 무너지었다 젠장 최후의 변론 부탁드립니다 젠장 변론부탁드립니다 누구에요 아 판다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코바 defensiv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핵overs이니까 1975니까 동무 아 고스나리 컷 고스나리 저도 하고 싶어요 같이 해요 고스나리 아이디 친구 추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니 누가 구치를 눌러가지고 자꾸 구독자가 줄어들고 있어 고스나리 아이디 친구 추가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야 멋진데 트위치 버려? 트위치 왜 버려요? 트위치 안 버렸는데? 네 근데 버릴 순 있어 왜? 왜냐면은 못 버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포인트 때문에 못 버리는 거고 화질이 트위치보다 유튜브가 화질이 더 좋아 근데 이거 뭐야? 인증 만료되었습니다 트리머가 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뭔 소리야 이거는 제가 제가 들어가서 로그인 한 번 해볼게요 자 지금 로그인 중이에요 으으으응 뭐야? 뭐야? 다행이다 으음 끝! 다시 해봐요 이제 될거에요 팔로우하면 다시 예 아 오케 팔로우하면 이제 나올거에요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슬락 팔로우 팔로우 다시한번 눌러봐요 됐죠 이제? 네 됐죠? 제가 로그인했어요 여러분의 불편함을 바로 해저시켜주는 스피리머! 이 스킬머를 잊어버릴겁니까 팔로우 아직 91만에 0도로 3개나 틀었다 여러분의 입각도를 줄이고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아싸 쓰레기통 트럭이어되있네 저 변수 변수 탐구시키라는거에요 조심하세요 맞죠?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만 좀 줄여서 어 금광림이 아직 팔로우가 100일이 안됐어요? 난 100일 넘은줄 아는데 자 잘가요 위로가네 저기엔 뭐야 뭐야 왜? 나는 건들지도 않은데 거기 네 이 순간 건들면 점프로 피할라고 했는데 피하지 못했어요 이지! 이지! 아 친추 받았는데? 친추 받았어 그 다음에 저기 그러니 마켓거래 하고싶은데 마켓거래? 마켓거래? 어 몰라요 저는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프리미엄의 입장은 모르겠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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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글쎄요 인류체위 희망이 되있구만 저 버그로 갈때 갈라갔어요 에? 노래추천, 누누아닌 노래추천 뭐할건데? 어어 위험했어 노래추천 뭐 일단 어떤 노래를 추천하는지부터 들어보자 큐쿠란 큐쿠란님? 무슨 뜻이에요 큐쿠란닌이 큐쿠란닌 일단은 저기 영상후원 한번 해줘봐요 그러면 한번 들어나보게 그래야지 내가 그거 듣고 저 유튜브 가서 확인을 하지 와 저 벽 아니었나 죽을뻔했다 야 아 2018님이잖아 지을수없다 이건 지을수없다 20180님하고 저하고의 자존심을 건 대결 이건 지을수없다 죽여 내가 스트리머다! 뭐야 방금 지나갔는데 아 젠장 그냥 스트리머예요 도구너지 큐쿠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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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스트리머 난 난 난 난 난 이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나나나나나나 카와이크테 고메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카와... 카와이크테 고메느냐였나? 귀여워서 미안해였구나 오케 있어요 아니 노래제목이에요 노래제목 쟤가 쟤가 귀엽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 깜찍할 뻔했소 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 진짜 깜찍할 뻔했다 희성 희성 이거 뒤끄예요 남 헤続 난 시인! 나린님 목소리보고 질러워서 미안해. 오! 안 죽었어! 나나나! 우와 죽을 뻔했다. 왔다 왔다 아니! 잠시만! 믿겼어! 아니! 꼭 기다려도 바랍니다. 날씨에서 관한 대로 나나나나나나 노래가샤를 몰라서 지금 음만 음만 기억해가지고 음으로만 이렇게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후의 희망 고시나리 여러분은 이 고시나리 믿습니까? 믿으시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오우 야 와우 와우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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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라고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여러분은 고스레이더에게 승리를 하게 되실 겁니다 아어어어어 보스다시 뼈 와 세다 하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니야 뭔 소리에요 제가 방송을 진정 있게 하는데 네 얼마나 진정있게 하는 스키먼데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금강님한테 죽었다 젠자 말 걸고 어 이러는게 어딨어요 아 금강님한테 죽었다 고스나리 수준 저 디코 좀 저기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승인해드립니다 나 겁나 사귄데 나리꽃 순격방에 아 됐구나 오케이 자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어 심원님 고아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지금 할거없셔가지고 쟁강하고 있어요 고스님 고스님 드디어 나리님 뭐야 디스트로이야 죽었는데요 저 이거 다시하게 누른건데요 하기 싫어서 음 아하 나리님 자 여러분의 각도를 줄여드리겠습니다 나리님이 나리님이 디스트로이야 파괴자야 파괴자 구축함이면 좋을걸 어디까지 디스트로이드는 구축함인데 왜 디스트로이야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다른게 보일거에요 언급하면 안좋습니다 젠가요 무슨 나리님 왜요 이쁘세요 멋지세요 멋지다 누가요 나리님이요 잘생겼습니다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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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았어요 라리님 감사해요 디코 같이하고싶네요 들어오시면 돼요 저기 디코 하시고 양치에 맞게 작성해주시면은 나리님 멋져요 나리님 멋져 나리님 멋져 감사합니다 원래 멋지긴 하죠 제가 우와 헬로그 거기 있으면 다 죽는데 현타오죠 지금 뭐가요 ㅋㅋㅋㅋ 저는 지금 하루가 토이 토이 묵가시만 까르타 구비와 도가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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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찢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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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십데 아 이십데 아 이십데 남아있어요 남아이와 알았어 남아이와 남아있다 아 이십데 아 이십데 아 이십데 아 이십데 모토 모토 아 이십데 아 이십데 아 이십데 아 이십데 오 아 이십데 아 이십데 아 이십데 오 아 이십데 도 와 이게 안된다고 으흐흐흐흥 으흠흠흠흠 아 안된다 역시 나낚게 가자 역시 부생긴 못치신분이야 나 살려주셨어 흑생님 나 살려주셨어 바뀌었을꺼야 아니 너무 잘 살려주시고 있는데? 어 괜히? 어 감사합니다 잘 살려주셨어 역시 노킬제이자 뭐야 깜짝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 아 뭐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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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뭐야 이거 여기로 한편이야 하하하하하 한 명은 짚고 간다 아 오케 오케 보겠습니다 아오오케 시모님 아니 나 무스님 멋지다오까게 해주는데도 뒤겄어 무스님이 아아아아아으아 바쁘다 아오아아아아 에아 음 지금 매니저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오오오오 맞죠 아이고 잘못했다 이러면 다하고 이거를 지우면 되요 됐어요 시모님 해드렸어요 아아 다르가 또이 또이 묵가 시 맑하에다 구이 와 자 안녕하세요 고수나입니다. 팔로우하시지 저길고수나의 크림입니다. 유튜브 다고싶다 유튜브 구독과 한번씩 눌러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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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스님 저 사람 너무 못맞춘 거 같지 않아요? 왜요? 한번 천장에 한 번 뒤지고 있는데요? 202180님이면은 약간 하드해요. 이분 한방에 보내버려. 하드, 하드, 하드코어인가요? 난이도? 와, 아래쪽에 또 죽을뻔했어. 나리님 제가 나리님을 보호해줄게요. 파워가 기울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저는 피지컬로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피지컬이에요. 사왔는데? 분명히 산거 같은데?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그 피지컬이 약간 딸리시는 분인데. 자. 신삭하고, 신삭만 하고 가기. 에? 신삭을 한다니 왜 갑자기? 이분 누구지? 왜 나를 신삭한다는 거지? 나리님 나리님. 왜요? 분명히 효정인가요? 네. 맞아요. 신명공개를 한 스트리머다. 관계없어요. 네. 신명공개하면 어때요. 어쨌든. 고스벨이라고 불리면 되는 건가고. 미쳤다. 미쳤다. 헛! 이게 바로 이쁸. 티드. 호트위스 040님. 지웠어요. 브룻슬레시네. 브룻슬레시. 와우. 아 브룻슬레시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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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تt. 와우. 와우. 누굴까? 저 사람은 빠밤 절대 죽지 않는 스트리머 오늘 이거 하다가 마무리하겠구만 절대 죽지 않는 스트리머라고 했는데 저러다 죽으면 진짜 저한테 뭐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잘 안들려줘 잠깐만요 오케이 들리나요 이제? 들리나요? 여보세요? 어 잠깐 잠깐 아 음량 음량 맞추고 있었는데 아 아쉽다 조수나리 컷 아 수춘 아 음량 맞추고 있었어요 아 조수나리 수춘 아 진짜 이거 안되겠구만 본 실력 보여줘야겠구만 보여주시죠 제가 안보여드리는 이유는 넘사벽이라서 그렇습니다 넘사벽이라서 본 실력 2초만에 사망 넘사벽 보여드리면 진입전병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안보여드리는 겁니다 망했어요 왜요? 망했네 끝났네 오 이겼다 제가 이겼습니다 야 이거지 이게 디스지 전 잘하는가봐요 구스주.. 구스님도 죽이고 다시 시작이 됐구만 구스 못한다 그렇게 잘하죠 왜 못해요 조수나리 얼마나 잘하는데 조수나리 수춘 조수나리 수춘 엄청발리 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꿀팁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일단 이건 무너질거거든요 곧 참고로 꿀팁 알려드리 뒷뜻쪽 꿀팁 알려드리자면 경사각도 1도당 속도 350이면 거기당 한블럭 위 한블럭 아래 이런식이에요 이거 뭐야 야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죽네 11이 제일 아래입니다 10이 제일 아래고 17이 제일 위 그래서 그거에 할게요 에임 뭐야 마티나님 에임 뭐야 에임 맞추셔요 속도 350으로 하고 그 17이 제일 위 10이 제일 아래거든요 그것 따라 맞추면 되요 맞추기는 그래서 적을 피하는데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골이 잘 맞춰집니다 해골 해골 좋아요 해골 그 때 개사됐습니다 무조건 350이 좋아요 개빡 고수나리 중앙 고수나리 중앙 고수나리 중앙 뭔소리에요 저 중앙에 죽었는데 저 죽었는데 어디 중앙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오케이 고수나 죽었다 고수가 센터긴 하지 네 오 스셀라이브의 센터인가요? 말하는건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워롱 죽을뻔했어 얼 오 나 어떻게 피했냐? 이게 무빙인가? 와 저희 저주로 와 어 피했다 헐 피했어 저주로 죽으면 진짜 재밌겠다고 했는데 진짜 죽으셨네 와 피했다 나 저거 잘 피한다 와 피했다 와 저거 와 엄청나게 노리고 계시는데 동체제적 미쳤다 동체제적 미쳤다 아니 한 번에 노려가요 동체제적 폼 미쳤다 약간 밑에 싸가지고 그냥 둥마리 두다 돌서 떨어뜨려버리죠 그냥 좀 비해서 공격해야되요 와 피했다 어 깔렸어요 깔렸어요 끝났다 오오오오오오 뭐야 두겹이라 두겹이라 안전해 두겹이라 안전해 두겹이라 안전해 한겹이었으면 미워했는데 두겹이면 안전해 아니면 어차피 밀리면 죽어요 괜찮아요 밀릴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다 내걸 가지고 뭐하세요 하늘로 하늘 자기홈런 날려도되요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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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홈런 파울 파울 한 명 50% 해야죠 한 명 한 명 한 명 남은 자아 럼 와 샤랍네 하늘로 와 미쳤다 저거 어떻게든 하지 어우 미쳤다 동승의 시력있어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가르기 샤워 과연 과연 이겼다 이겼다 아닌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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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멋있는데 난 개구수라고 난 대구소라고 난 D2도 잘하고 생존서도 잘해서 나리님 제가 캐리할게요 나 대구소야 골씨나리도 이제 캐리하겠습니다 골씨나리 중앙 이거하고 2판만 더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골씨나리 중앙 에임 미쳤는데 골씨나리 중앙 골씨나리 중앙 왼쪽이요 중앙이요 골씨나리 중앙 사람들이 골씨나리 제골을 널 이곳은 뭐 어렵지 않은 게 캐리스트 잘가요 골씨나리 왼쪽 골씨나리 왼쪽 골씨나리 중앙 헐 헐 헐 이게 바로 피지컬 이게 바로 피지컬 와우 좋은거 했다 와우 진짜 좋은거 해 나 지금 부른게 지금 금강님이 부르신거죠? 불렀는데요? 아니면 눈요아님 부르신거죠? 눈요아님 부르신거죠? 눈요아님 부르신거죠? 으흠 야 죽을거 했다 이거 방금 죽을거 했다 야 이거 방금 죽을거 했다 아이시떼 모토 모토 아이시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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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토니 그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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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최후의 희망만 남았습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 절대 죽지 않아 불멸의 고수자리 1년 마지막 쪽 남았다 아 좋다 이건 이겼죠 이건 이긴거지 이건 이긴거지 으흠 으흠흠흠흠흠흠 타라다 타라다 오우키누라테 무치파이쿠비와 오우야 위험했어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위험했어요 자 이걸 방어망으로 쓰면 돼 절대 이걸 차이에 두고 맞출수 없어 맞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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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에임무아 미쳤는데 자 이제 두판만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여기 이 케이크 더 됐지 이놈누 이것저것 난줘 떨어지셨는데 뭐야 거기 있으면 죽어요 거기서 거기서 아래 떨어지는놈은 위험해 아우 이 뒤쪽이 딱인 시키네 여기 경기선 쪽에 포화기 하시고 아 점퍼 안 하면 돼 점퍼 안 하면 돼 이 뒤쪽에 약간 뒤쪽에 있어야 맞추기가 힘들긴 한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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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저거 여기 옆에 양 사이 쪽에 살려주세요 오 20180님 돌아가셨다 아 잠시만 왜 이제 20180이에요? 20180 아닌가요? 20180 그런건요 그런거에요 야 위험했어 떨어지면 안되죠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전 죽지 않아요 봐봐요 여기서 컨트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지 이게 최후의 희망만 남았어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에요 이게 바로 컨트롤이에요 실력을 수킬 수가 없구만 오 야 야 350으로 하고 그 뭐냐 경사각 1돈마다 1블럭이거든요 그거 맞춰가지고 구스페세요 야 방금 주급화했다 아 그 경사각이 350에 경사각이 1돈라 그러거든요 아 마지막이었는데 가운데 떨어졌으면 됐는데 아 바보 근데 떨어졌어도 졌었어요 근데 바깥도 떨어졌지 구스페어 죽여 구스페어 죽여 그 경사각 1도 올리세요 딱 1도에요 딱 1도 딱 1도만 올려요 딱 1도 350 기준이면 아니 속도 350 맞죠 그러면 이제 구스페어 야 닫지는 않는군요 내린거에요? 속도 1이면 안돼 즉 고시나리를 맞출 수 없는거야 이 애인은 올려야 뭐냐 구스가 피하기 힘들어요 최대로 올려 350에 비춰야되거든요 최대로 올리고 갈 수가 없네 최대로 올리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이 승리를 했어요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이 승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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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제가 어 저기 이색카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사각 18도로 하시고 불탄을 해결하고 속도 350으로 해서 맞춰보세요 정사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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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가요 한번 더 가요 어 잠깐 왜 안내가져 왜 안가져 오케이 정사각 16도에 뭐냐 속도 350으로 하나 루어어어어 루어어어 펜쎌 루어어어어 굿스님 다른 게임 하나 하러 가실꺼예요 아냐 이제 마판이래요 굿스님 다른 게임 하러 가실꺼예요 강정하신데요 으으으으으.. 루어어어어 아 왜 sitt? 어 안가여 마음대로인지 모르지 아무튼 맏판이 카루 카루 오 이거 또 경사가 또 이를 내려야 했구만 도스나이 신고 핵승 자 이게 바로 에임이라는 겁니다 떨어지기 전에 아 아깝다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각도일만 낙달여가지고 접은 적이 밖에 있는거를 이렇게 에임으로 없애면은 죽습니다 제가 죽이진 않았구요 아쉬우니까 편만 더하겠습니다 아쉬우니까 마지막 막판인거에요? 네 이제 찐막입니다 아예 그냥 아예 막판이에요? 파이널 예예예 오늘 파이널 막판 방종이에요? 네 방종 방종 11시 반이에요 여러분 내일 학교 안가세요 어 가게 나왔는데 저 3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잠이 안와요 안되요 저는 잠이 와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아악 이거 편집하고 저 딴거 딴거 잠깐 하다가 자야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유나이트 유나이트 그거 대회에 등록을 해놨는데 뭐에요? 대회가 아 그거 5명 모여가지고 뭐 팀 해가지고 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등록해놨어요 챌린지 데이요 챌린지 데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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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금 디콜 나가신거 같은데 아하 201 평우림이 나가셨구만 갑시다 펭 펭 펭 펭 펭 펭 펭 펭 펭 아캐이 아 저 들어간 적도 없는데 아 진짜요? 누가 나갔지 이거는? 와 죽을 뻔했다 방금중에 죽을 뻔했다 야 이거 어떻게 살냐 이거? 앞이 보이질 않는데? 야 위험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종합게인 스트리머로서 여러가지 게임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네 스트리머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고스나리 오른쪽 고스나리 가운데 가운데 중간 야 엄청나게 울리시는데 고스나리가 당할거 같습니까?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저런거에 굴한 고스나리가 아니야 당해주세요 안당해요 여기 있어도 당하지 않습니다 두고볼게요 안당하죠? 안당해요 이렇게 앞으로라 봐도 당하지도 않겠다 자 이렇게 앞에서 봐도 당하지 않겠습니다 봐요 절대 안당합니다 봤죠? 차가 지나가는거 봐요 좀 앞으로 가보실래요? 그러면? 전 안가요 그냥 여기 있어도 안죽는데 네 2초정도면 충분할거 같은데 뭐야 어 뭐야 방심하다 죽었다 고스나리 컷 젠장 아 젠장 정의는 죽었다 젠장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고스님 고스님 네 제가 시야를 가려서 죽은거에요 시야를 가려준다니 뭔 뜻이에요 시야를 가렸으니까 죽었죠 아 그런가? 제가 시야를 가렸잖아요 아싸 아싸 님들 제가 고스장님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 표현이 안해요 지금 시야를 가렸습니다 얘기하신 분 여성분 맞죠? 13살 남성 젠민이라네요 에이 젠민이한 표현은 좀 그렇다 젠.. 젠민이? 꼭 젠장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죽을때도 젠.. 경사를 낮추시는게 좋을걸요 어? 죽었다 끝났다 어? 이거 살아? 이거 사는데? 야 그렇구나 살았다 원래 죽는거였는데 저 아래 안뚫렸으면은 아우 잘하셨어요 역시 글씨 그청이에요 아 참 안 돼! 안 돼! 아 아깝다 와 진짜 아깝다 자 진짜 찐막 찐막 이거 마지막 판하고 이제 안할래요 이제 그러면서 또 찐찐막 하시겠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 극병이 왜 돌아가셨어요 도리미이래 이거 차 못한 다음에 끝 도리미이래 아 깐다 어 가리는데? 잠깐만 그러다가 또 찐막 하겠다고 하시겠지 아니에요 자 하늘을 밝혀라 위에 세명이 있데요 위에 고스나리 위에 고스나리 고스나리니 여기 계시네 중앙에 이 사람들은 과연 골씨나리 팬일까 골씨나리 안티일까 네 안티도 팬입니다 자 안티가 2명이라지 가시나요 네 칠하려 말이 좀 잔혹하시네요 여러분이 골씨나리 제보하는건 잔혹하지 않은건가요? 네 젠장 골씨나리님 아래쪽에 계세요 밑에 계세요 골씨나리님 밑에 계세요 밑에 계십니다 아 한참 시작하시고 그맨 골씨나리님 오른쪽 오른쪽 야 위험하다 오른쪽 저 회색 세끠 회색 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인류 мик화 희망이 골씨나리님 골씨나님저 암을 들이시다면 됩니다 가운데 왼쪽 왼쪽 와우 와 아이그러 Person 주름 게임이죠 oh?!?!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았다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았어요 인류 최후의 희망이 남았습니다 customers 과연 인류 최후의 희망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아래쪽에 앉는 이상은 저는 시간을 끊을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굴스나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지. 왜냐면은 굴스나리는 이 봉인어레이션은 댕고수라는 거지. 그리고 유튜브도 거지라는 것이지. 유튜브 구독하지 않는 사람 누구야. 빨리 눌러요. 지금 여기 디콕의 신분은 다 한 번씩 누르셨겠죠. 그쵸? 저 구독 또 눌렀으니까 그럼 또 눌러도 되나요? 안 돼요. 한 번만 눌러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누르면 되나요? 뭔 소리예요. 한 번 눌렀으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 땡큐 퍼.. 땡큐 퍼.. 어.. 어.. 뭐지? 팔로잉. 팔로잉이 아니지. 팔로잉이 아니지. 구독이니까. 서스크라이브. 서스크라이빙 미. 거스나이 좋네. 음. 오.. 야.. 이건 죽을만했다. 이건 죽을만했다. 야.. 나이스. 시도는 좋았어요. 하지만 고시나리 죽이려면 아직 백만년을 멀었어요. 백만년을 이렇게 죽여버립시다. 지금 어.. 고시나리 선이 어 지금 우리.. 2023년 넘은 거 모르세요 지금? 네.. 거기.. 그 별명 있거든요. 거기 떠나주시면 되거든요? 와우 인류 에임은 인정합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 인류 최후의 희망 어쩔수없어요 이 희망 꺾을수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대 붕 해드려야되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와 죽은줄 알았네 깜짝이야 놀랬네 뭐야 휴즈언니 누구야 으흐흐흫 깜짝이야 이 자람쥐 누구야 쓰러그라 바꿔봐요 위쪽 봐봐요 위쪽 아 햅스터님 고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오셨어요 진짜 맞판할려고했는데 한판 더해야되잖아요 오우와와와와와 위쪽에 햅스터 보이거든요 위쪽에 아하 형님 이쪽 한번 봐보시라고요 아 저 보고있어요 햅스터 안 보고있어요 개고라요 개고라 오우야야야야야야야야 햅스터 아니에요? 나갔는데? 오우야 자 35초번 버티면 인류 최후의 희망이 심리랍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네 여러분은 네 고시나리리 덕분에 이기는겁니다 끝났어 아 이거 뭐 기본이라서 이거 할말이 없네요 이거 죽어줘야지 이렇게 점프해볼게요 그리고 빠져줄고요 네 자아 맞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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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어어 흐흐흐흐흐흫 흐흐흫흫흔 아이고 죽었는데 흫흫흫 뭐야 어떻게 된거야 죽어 아아 뭐야 이긴거얘는데 아아 이긴거였던데 아 이긴거였던데 흐흫흐흫흫 정통은 맞아 죽었는데? 코당주님이 마지막에 데리고 갔네 왕진당으로 오우!!! 야 방금 진짜 죽을뻔 했다 야 이제 이 이색을 가가지고 용산이 될 뻔했네 오우씨 도수나리 왼쪽 도수나리 왼쪽 진짜 무서워 도수나리 왼쪽 도수나리 오른쪽 도산의 중앙 빤 assemble 계속 해봐요 제복 계속 해봐요 해 봐요 빨리 저 세ığın 아 아직 한 분이 잘 안 왔구나 어차피 인류 채율 희망이 될꺼 뭐 자54 오 사라 남았네 오른쪽 한 sare submit 왼쪽 오른쪽 아 가운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오라고 질문 님이 있습니다 공각 공각 아 아직 한 분씩 사나봤구나 어차피 인류 체육 희망이 될 것 뭐 차가운! 오 사람 남았네 오른쪽 단위님 왼쪽 오른쪽 아 가운데 왼쪽 저한테 오른쪽에 원중 님이 있습니다 떨어지셨어요 제가 맞추세요 맞춰주세요 아아 맞출수 없어요 금강님이면은 제가 죽고 말지 젠자 아 이거 죽을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아 젠자 죽었구요 야 진짜 찐막 가겠습니다 이분이 웃었기때문에 한판은 해야지 한판은 해야지 스마일님 그쵸 한판은 해야지 스마일님 한판은 해야지 스마일님의 술래는 아니었다 한판 더 하겠다 하시겠지 저러다가 저러가 또 찐막 하신다고 하시겠지 우와 죽을 뻔했다 안되요 야 엄지님하고 부치님하고 다른분이 없어도 야 이분들이 다 곧씨날 위치팔고 있구만 흐흐흫 가운대 가운대 아래 가운대 아래 가운대 아래 저 저도 있어요 저도 있다고 그런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이미 중요하지 않대잖아요 어어어 나이스 프라이 시도는 좋았고 죽었어요 네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들은 이류 최악의 희망을 잃었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이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 이류 최악의 희망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감사해요 못 이기죠 유튜브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사람 남아있었는데요 뭐죠? 아 이러면 또 내가 마판 안할 수 없겠구만 잠시만 이거는 이거는 좀 에바지 않습니까 자 고씨엔한테 다들 죽을 준비하셨죠 네 마지막 유언 남기세요 네 저기요 왜요? 미치 팔아요 아니 왜 저희도 미치 팔아요 중앙에 한 명이요 잘가요 왼쪽에 한 명이요 중앙에 한 명 왼쪽 한 명 잘가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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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갔어 어 허 Opportunity 슬멜리 돌아가셨고요 자 슬멜리하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ung 자기가연! 오! 이걸 찬다고? 고수나린은 이겨야지! 자기가연! 뭐야 이걸 찬다고? 아니 고수나린은 이겨야지! 아니 고수나린은 이기셔야지! 에이! 내가 전파를 심해 못해줘! 고수나린은 죽이고 자살하긴 했지만 나는 고수나린은 이겨야지! 나이스! 아! 쟤 일부러 이기게 된건 아시죠? 네! 아 진짜 너무 이함 물고 죽이려 했단거! 아 진짜! 진짜 찐망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남아보겠습니다! 누구야 누구! 저요! 아! 그냥 죽으셨는데요? 뭐야 두분 왜 돌아가신거에요? 한 명은 나갔다 들어갔고 한 명은 그냥 죽었고 죽음을 택했.. 아! 고수나린은 밑에 있어요! 아! 밑에가 아니고 위에 있구나! 위에! 가운데! 가운데! 왜 잘못된 보도를 합니까? 고수나린은 아직도 위에서 당당하게 해요! 마티나님과 춤을 추고 있는데 당당하게 거기서 떨어지세요! 자기채로 저사람 춤 안추고 있어요! 와! 맞아 죽었어! 아! 나이스! 마치 모기를 잡을때 파리채도 잡힌 느낌? 네! 호당주님도 죽었다! 왕생당으로 왕생당으로 가리지마요! 보고있잖아요! 이거 유튜브로 올려야된단 말이야! 가리고있으면 안돼! 역시! 사람들 좀 챙겨놔! 그렇게 잘하면 된다! 다잠! 역시! 야! 역시! 3명이 쫓아서 가리지 말라 하니깐! 이렇게 보면 돼야지! 이렇게 보면 되지! 이렇게 보면 돼야지!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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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보게 막아요 에헤이 찐막갑니다 아 개웃기네 틈을 올려야되 하니깐 다 가리고있네 제가 봤을때 나린님 이거 끝나고 또 한번만 찐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할거에요 이제 그만할거에요 에헤이 기준이 안맞아 혀 Operation 어허아허오 오우C 기준이 안맞는구만 꼭 죽여주세요 으허허허헛허헣헛헣헣헛헛헣허허헛헛허흐허헛허헛허헛허헣 오오오오 나 죽었다 고스날이 컷!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예예예 컷 컷 컷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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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죽겠지 뭐 그렇지 뭐 네 그렇지 뭐 찐막 가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자살한건데요? 나빙님 얘네까지 하겠다며요? 찐막! 제가 찐막이면 찐막인겁니다 제가 스티이 뭐라고요? 고스날이 죽으면 자살합니다 고스날이 죽을때까지 살아남아 고스날이 죽고잼 고스날이니 왜요? 아하 경쾌한 소리가 들리는구만 안티팬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 나쁘지 않구만 제가요 안티팬도 팬인데 어 이사람 팬차별하네 뭘소리 안티팬이면 어구 시나리 시원하자 이렇게 오 죽고있다 고스날이 논란 및 사건 사고 팬차별함 아하 이정도의 에임가지고 고스날이 맞출 수 있다 절대 노노 다메다메 위에 한번 더 오셨어요 오 봐봐 죽었어 아임소 큐트래요 네 누구에요 외국인인데요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채팅을 치지 이 아이 루 큐티 저도 큐티 차주고싶은데요 저 지금 하고있어서요 유아이루 큐티 이걸 어떻게 채팅을 쳐야되지 유 나 큐티 이거였구만 아이 왠이 띵 아 이거 또 한번만 더 해야겠네 금강님이잖아 어려운데 금강님이면 영화 쓰시면 계세요? 둘 셋 아 일단 하자 저 영어 읽어드릴 수는 있는데 오 잠깐 잠깐 와 나 죽는줄 알았다 와 죽는줄 알았네 오 오 오 오 야 오 오 되게 무서운게 자꾸 날라오는데 고수님 저희쪽에 있어요 다 죽여 줘요 고수님 한 사람 함께 고수님 죽여 주세요 너는 타워캐치를 내봤다 아 아 뭐야! 아 진짜 채팅 치고 있는데! 아아 이런! 아임 유튜버 고시나리 디 디씨 어 디씨 룸 아잇 해즤맨니 어 팬 고시나리 팬 팬이! 팬이! FAN이었나? 팬을 할 때 PAN 팬이었나? 아니 전화를 안전하여 You are real 팬이구나 아 FAN 맞네 네네 채장 주워한다 그치 채장 살려야 빨리 해 너는 양수로 다리 털어놨다 너는 양수로 다리 털어놨다 너는 양수로 다리 털어놨다 아스오 다리 롤롤롤롤롤롤 오늘은 7차란 후원을 받고 맛있는거 다 먹어야지 하하 하하 너는 탐퀸츠를 닮았다 너는 야수 다리 털을 닮았다 야수 다리 털은 뭐야 하하하 하하 아 그리고 고시나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그냥 디콜스 노셔도 돼요 네 물론 이제 죽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심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고스나리는 다른걸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렇게 고스나리님 없이 저희들이 살아났네요 깼죠 마판을 자 깼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저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내일도 많이 놀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구요 내일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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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씨보라니 고바씨보가 아니죠 아직 출첵 안하시면 출첵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자 독스라이방송 나가도 저기 뭐냐 그 계속 노시면 됩니다 자